음악 우리를 사랑하는 긴 잎새 위로 가을은 왔다. 그리고 보리 땅 속에 든 생지에게도 우리 위에 있는 노원나무 잎새는 노랗게 물들고 이슬 맺힌 야생 딸기도 노랗게 물들었다. 사랑이 시드니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제 우리의 슬픈 영혼은 지치고 피곤하다. 우리 헤어지자. 정열의 계절이 우리를 저버리기 전에. 그대의 숙인 이마에 한 번의 입맞춤과 눈물 한 방울 남기고서. 안녕하세요. 눈을 감고 자리에 누우면 가을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혜자의 여름을 들어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혜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써도 좋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줄도 미리 생각하고 쓴 문장은 없답니다. 그냥 자판을 두들기는 것이지요. 혜자의 여름이 그런 이야기가 될 줄 몰랐듯이 혜자의 가을 또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댓글은 이 글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혜자의 가을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혜자는 다시 바빠졌다. 월요일 교육과 미팅, 여름 휴가 동안 만나지 못한 아이들, 수북하게 쌓인 교제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커피를 마시고 시작하고 싶었다. 커피 드실 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 교사들도 혜자만큼 바쁜 것이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영어로 말하자 교사들 몇 명이 고개를 들어 혜자를 쳐다보았다.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는 혜자는 되도록 영어를 써야 했다.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않았다. 선배에게 커피를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혜자는 서랍에서 카누와 믹스커피를 꺼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누가 무슨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혜자는 믹스커피를 타서 서민경 선생에게 갖다 주었다. 그녀는 도시적인 느낌을 풍기지만 커피 많은 들 믹스커피를 마셨다. 에모는 40대로 보인다. 잘 빠진 몸매와 단련된 팔 근육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방문에 봉을 걸어놓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한다는 그녀. 그녀의 나이는 혜자의 4년 전 나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영어를 잘하는 그녀는 아이들이 즐겨 쓰는 은어도 잘 알았다. 코로나19가 나타나기 두 달 전쯤 입사를 했으니 이제 3년 차 베테랑이 되었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그녀는 솔직했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전 이혼했어요. 딸과 아들을 제가 키웠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는 미안하구나. 너니까 지금까지 살았다. 이제라도 부디 잘 살아봐라. 며 선뜻 놓아주었다.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갔으니 아직은 유학비를 딸과 같이 벌어서 뒷받침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화를 못했으니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만이었다. 마스크를 쓴 후부터는 옹기종기 모여 점심을 먹거나 잡담하는 일이 없어졌다. 남편이 어떻다느니, 해운맘이 어떻다느니, 지구장이 어떻다느니 하는 뒷담화도 사라졌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일하다가 수업을 나가기 바빴다. 이 형의 선생은 아까부터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몹시 아파 보였다. 그녀 책상 위에는 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디 아파요? 물었더니, 목이 몹시 아파요, 했다. 피곤하면 편도선이 많이 부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 이 형의 선생은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 코로나일 거라는 생각을 혜자는 짐작하지 못했다. 다른 교사들은 얼핏 짐작했단다. 집으로 바로 돌아간 그녀는 팔이 묶였다. 지구장은 오늘따라 더 바빴다. 한가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던가? 전산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도 쌓여 있었고, 교사들 면담도 기다리고 있었다. 회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의논하거나, 입회 이야기도 나눠야 하는 것이다. 늘 그녀는 입회에 굶주려 있었다. 입회를 먹고 사는 여자인 것이다. 입회가 어디 쉽나?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 했던 입회는 어느 때인가부터 아예 가물어버렸다. 나의 탓인가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혜자는 60에 가까워지면서부터 나이를 잊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묻겠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아이들도 혜자에게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선물을 주면 좋아라 했고, 칭찬해 주면 따랐다.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싫다는 해원어머니들도 없었다. 그냥 매주 보는 익숙한 얼굴이니 그러려니 하는지도 몰랐다. 올해 50살이 된 지구장은 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고, 사랑하는 우리 오해자 선생님 오셨군요, 했다. 멘트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년 전 지구계 전근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모두에게 붙이는 것을 보며 영업적인 멘트라고 기전으로 들었다. 3년째 같이 일하면서 듣는 반복적인 그 멘트는 점점 친숙해졌다.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껄끄러운 상황이 와도 그녀는 똑같이 말했다.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흥분하지도 않았다. 내면이 강인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했다. 여러 면으로 혜자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50세 때 혜자는 그렇지 않았다. 10년이란 세월이 혜자를 조약돌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세월은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갈고 닦아야 할 무난 구석이 얼마나 많은가. 지구장은 여름 휴가 때 한꺼번에 쇼핑을 했는지 그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날마다 선보였다. 몸매가 받쳐주는 지구장은 어떤 원피스도 잘 어울렸다. 그 중에서 브라운 계열의 작은 주름이 있는 원피스가 제일 잘 어울렸다. 그녀는 지금 과장이다. 험난한 학습지 회사에서 과장이 되었다는 것은 온갖 핍박과 남모르는 고통을 견뎌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겉으로 잔잔하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녀가 겪었을 고난의 세월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남들이 퇴근한 사무실에서 한켠에 불을 켜놓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 돌아오는 길목에 텐트 하우스를 쳐놓고 그 안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그녀를 종종 보았다. 언젠가 행사 준비를 하면서 혜자는 지구장과 함께 홍보 전단을 뿌린 적이 있었다. 지구장은 트렁크에서 운동화를 꺼내 갈아신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뾰족구드는 위험천만 아닌가. 비번을 모르니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지구장은 망설임 없이 경비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입니까? 쉰듯한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아마 경비실에서는 이쪽을 TV 화면으로 보고 있을 터였다. 옆에 서 있던 혜자는 잔뜩 쫄고 있었다. 지구장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하십니다. 1506호에 물건을 전달해야 해서요. 택배기사를 따라 나와 물건을 전달하는 여자 흉내를 냈다. 혜자는 지구장의 노련함에 놀랐다. 나이는 혜자보다 열 살이 어렸지만 세상 사는 일에는 훨씬 성숙해 있었다. 과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이다. 신규 분위가 와서 상담을 가는 날에 지구장은 붉은 계열의 원피스와 뾰족 구도를 신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You are very beautiful. 하고 물으면 지구장은 오늘은 신규 상담이 있는 날이에요. 레드 계열 옷을 입으면 상담 클로징이 입회로 잘 연결되더라고요. 머피의 법칙처럼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거죠. 지구장은 프로다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비록 속은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 갈지언정 얼굴빛은 한 번도 분노의 표정을 짓지 않았다. 우아하게 웃고 있지만 물속에 잠긴 두 다리는 실세 없이 물살을 휘젓고 있다는 것을 혜자는 알고 있었다. 어디 지구장뿐인가 지국을 책임지는 지국장도 다른 지구장들도 교사들도 겉으로는 우아하게 미소짓지만 속은 타서 이미 제가 되었다는 것을 혜자는 알고 있었다. 누가 알겠는가 오직 학습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 알 것이다. 민숙을 교사로 추천했을 때 몇 달 일하고 난 민숙은 말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본다. 학습지 교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혜자는 민숙의 말 뜻을 바로 알아들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회원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니거나 점심도 거르고 현장에 나가기도 했을 민숙을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었다. 민숙은 10년째 혜자와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실력을 갖춘 민숙이 학습지 교사를 하는 것은 재능이 아까웠지만 어디 재능이 밥을 먹여주나.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민숙을 추천했었다. 그때 민숙은 남편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이영애 교사의 교재를 누군가는 회원집에 전달해야 했다. 화상 수업을 하더라도 교재 전달이 더 급했다. 모두들 일상으로 몸은 복귀했지만 마음은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자는 남들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을 해서 미리 업무를 보았다.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한 시간 정도 대식이와 뒹굴다가 수업을 나갈 생각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회자는 이영애 선생의 교재를 수업 나가기 전에 우편함에 전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방향이 같아서 늘 동승하는 이정민 선생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했다. 둘은 낯선 아파트로 들어갔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면 이정민 선생이 교재를 넣고 회자는 사진을 찍어서 이영애 선생에게 전송했다. 교재가 분실되면 큰일이니까 혼자 할 일을 둘이 하니 일은 쉽게 끝났다. 큰 길가에 이정민 선생을 내려주고 집으로 가서 억지로 점심을 대충 먹고 바로 수업을 나왔다. 시동을 걸면서 태식이를 본척만척 했다는 걸 깨달았다. 회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태식이를 찾았다. 태식이는 소파에 누워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꼬리도 흔들지 않는 태식이는 삐진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회자는 도로 집을 나와서 수업 장소로 갔다. 한 시간 정도 휴식하고 나왔다면 몸은 가뿐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면서 회자는 아스팔트 사이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를 보았다. 보도블럭 사이에 흙에서 피어난 꽃.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꽃은 피어났다. 전염병이 세상을 덮쳐와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사람들은 모두 한떨기 노란 민들레 아닌가.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오만했던 인류에 대한 뉘우침이 있을 뿐이다. 곧 끝이 날 거라고 가볍게 마음먹었던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스팔트에도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제발 다른 건 보지 말라고 남 탓은 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너만 잘하면 된다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아들을 최근에 썼다. 공부가 뭐라고 성적을 올리는 일에만 신경을 썼을까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그때는 몰랐다. 공부 너머에 마음이 있는 줄 깨닫지 못한 젊은 날들이었다. 자식 앞에서 큰소리치며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땐 몰랐다. 서두르면 되는 줄 알았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억지였다. 혜자 자신은 그러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그런 걸 강요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혜자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능력이 좋았더라면 등등 혜자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혜자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법륜 스님의 책을 밤새워 읽었다.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혜자는 깨달았다. 자녀에게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 너만 잘하면 되지 왜 남탓을 하냐는 말은 혜자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이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아이들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서 공부를 안 했어요. 등등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특히 아이들 말을 들으면서 남탓을 하는 자신을 발견한 혜자는 확연한 깨달음이 왔다. 그동안 나도 아이들처럼 남탓을 하고 있었구나. 다 지나간 일들이었다. 장마도 끝이 있다는데 남편 탓하는 이 마음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가가 끝나고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들었다. 새집이나 대면 수업을 못하고 자동차 안에서 화상 수업을 했다. 시동을 끈 자동차 안은 아직 더웠다. 혜자는 차 문을 열었다. 바로 아래에 아까 본 민들레가 노랗게 웃고 있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온통 들끓고 있고 혜자 속은 소란스럽고 불안하지만 노란 블라우스를 입은 이 작은 아가씨는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혜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발밑에 피어난 민들레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꽃잎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뜬금없이 피어난 엉뚱한 곳에 위태롭게 피어난 민들레는 꼭 혜자 같았다. 아직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않은 민들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흰 카털이 생겨나고 홀씨는 바람에 여기저기로 흩어질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홀씨 되어 흩어지기 직전에 민들레 꽃은 아직 늙지도 않고 해맑았다. 하지만 혜자는 알았다. 바람은 아직 뜨거웠지만 이 바람은 가을을 곧 데려올 것이라는 것을 가을이 오기 전에 민들레 꽃은 저 멀리 혜자가 알 수 없는 딴 세상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했다. 논현에 접어든 여배우의 남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사연이 다들 가지가지였다.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혼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한 번 이혼도 힘든 일일 텐데 두 번이나 이혼을 한 배우도 있고 전 남편의 실패로 빈털터리가 된 가수도 있고 결혼식장에서 남남이 되어 쭉 솔로로 사는 암을 앓는 배우도 있고 하루 만에 이혼을 한 배우도 있었다. 왕년에 다 잘 나갔던 그들은 상처와 고통을 다 이겨내고 한순간 까르르 웃기도 했다. 뭐니뭐니 해도 혜자는 남의 하우스 주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죽은 아들 얘기를 하면서 하얗게 웃는 그녀를 으스러지게 한 번 안아주고 싶었다. 지금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닐 것이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것이다. 기억 저 편에 꼭꼭 숨어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올 슬픔을 어떻게 다독여 잠재울까 싶었다. 시간이 약인 것이다. 시간은 빗물처럼 고통과 슬픔들을 바다 저 편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다. 자주 대화를 나누고 가끔 여행을 함께 다녔던 채미나 선생이 혜자 손을 잡고 교육실로 끌고 갔다.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전?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무슨 큰일이 생긴 거라고. 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네요. 자식이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혜자는 어떻게 채미나 선생을 위로할까 허둥댔다. 그래도 무슨 말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짜로 나이만 먹었지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샘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경찰 시험에 자격이 안 된다면 다른 시험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걱정한다고 달라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방향만 살짝 바꾸면 풀리는 문제 같아요. 채미나 선생의 눈에 눈물이 그쳤다. 정말 그럴까요 샘? 열분 미소가 얼굴에 퍼지는 걸 보고 혜자는 한마디 덧붙였다. 오늘 저녁에 가서 아들한테 단단히 말해요.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죠? 채미나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귀가 좀 안 들린다는 것을 엄마가 가볍게 받아들여야 아들 또 일어서지 않겠는가. 채미나 선생도 아들 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소방공무원 쪽으로 바꾸었다. 혜자는 속으로 애쳤다. 법륜 스님 만세 자식을 가족을 배에 수장한 채 시신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혜자는 가끔 떠올렸다. 웬만한 일은 견디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 자식이 귀가 좀 안 들려도 공부를 좀 못해도 방구석에서 게임만 해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며 채미나 선생과 혜자는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을 떠올렸다. 배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은 왜 했을까. 탈출 지시는 왜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 해경들은 왜 구조를 하지 않았을까. 7시간 만에 부시시한 모습으로 상황실에 나타난 리더는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왜 했을까. 국민들도 아는 것을 리더는 왜 몰랐을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가한 부당한 탄압을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혜자는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 다 똑같았다. 혜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다.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빼앗긴 역사가 오늘 또 되풀이 되고 있었다. 좌파와 우파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희생해서 구명조끼를 남에게 입혀주는 사람이었다. 자기 목숨과 바꾸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은 가장 위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럴싸한 말로 대중을 깨워서 표를 얻는 정치가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도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 그건 교통사고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나 모진 말인가. 왕년에 금송아지를 키우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남의 하우스 여배우가 말했던가. 명예도 돈도 인기도 자식까지도 물거품 같은 것일까. 명예도 돈도 인기도 얻어보지 못한 혜자가 놓아야 할 것이 있기는 한 걸까. 그들에게 올라온 댓글을 듣고 혜자는 놀랐다. 혜자가 보고 느낀 것을 네티즌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이런 댓글이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를 불렀던 눈망울이 요정만큼 예쁘고 귀여웠던 가수에게는 답답하고 안타깝다. 삶의 아픈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젠 사기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3일 만에 이혼을 한 여배우에게는 지나치게 솔직한 감정표현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한식의 대가가 된 왕년의 배우에게는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남해의 집주인에게는 나이가 맞이듯 마음씨도 맞이다. 라는 댓글이었다. 변명을 해도 제 아무리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다고 해도 보고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이다. 나와 같다고 좋은 것이 아니듯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 남편은 혜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는 데 30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세상은 다 스승이었다. 만나는 사람도 자연도 텔레비전의 프로도 혜자한테 배우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혜자의 스승이었다. 휴가를 다녀와서 혜자는 친구 신미안을 만났다. 신미안은 혜자의 멘토였다. 헤르만헤세의 걸자 데미안에서 따와 혜자가 붙여준 이름이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영혼을 나누듯이 신미안은 혜자가 힘들 때마다 달려와 코칭을 해주는 친구였다. 신미안의 생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갖고 싶은 것을 사주겠다고 하자 신미안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졌노라고 했다. 둘은 북한산 높은 봉우리가 내다보이는 카페에 앉아 피자와 샐러드와 커피를 주문했다. 소설을 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혜자가 푸념했을 때 신미안은 이렇게 말했다. 넌 신인 작가로서 아직 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써. 지금처럼 그렇게 유튜브 소설 괜찮아. 독자들은 소중한 너의 소통 창구야. 감사한 일이지. 집중해서 글을 쓰고 싶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네가 만나는 아이들 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너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마. 아이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면 소설 쓰는 일만큼 일도 중요한 거지. 그리고 솔직히 돈도 필요하잖아. 돈도 필요하잖아. 라는 대목에서 신미아는 살짝 잉크를 했다. 맞는 말이다. 돈은 소중한 것이다. 돈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돈을 괄시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돈을 가치있게 써보지 않은 사람인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정성을 주는 것이라고 신미아는 말했다. 나이가 들면서 혜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뜨긋함이 여유가 안목이 생긴 것이다. 혜자는 저녁 노을을 보면 자신이 노을 같다고 생각했다. 아직 식지 않은 태양의 열기를 품고 있는 언제 사그라질지 모르는 붉은 노을이 된 것 같았다. 사그라지기 직전에 노을은 태양보다 붉고 넓게 하늘 언저리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부드러운 붉은 빛을 내는 아름다움 결코 우연한 자극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터였다. 슬픔 기쁨 분노 놀람 억울함 등의 감정들은 점점 태색되어 그 원색의 빛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퍽 다행스러웠다. 감정들이 차츰 메말라 간다고 해서 섭섭하지는 않았다. 유쾌한 일도 아니었다. 그냥 흘러가는 한 조각의 생명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혜자는 어떤 자극을 찾고 있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살면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귀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을 만날 때만 물결치는 감정이었다. 또 한 가지 소설을 쓸 때였다. 반가움 보람 설렘 사랑 글쎄 이런 것들을 통틀어 담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좋겠다. 혜자는 가장 근접한 말을 찾아내느라 애썼다. 그것은 관심이었다. 아이들을 만날 때 소설을 쓸 때 혜자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젊을 때는 귀찮아서 눈감아 버렸던 오직 자신과 가족에게 치우쳤던 마음이 아이들에게 쏠렸다. 웃음이 줄고 울 일도 줄었지만 기쁨과 슬픔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관심은 오직 아이들을 만날 때 소설을 쓸 때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여름 잠옷을 벗어버리고 긴 소매 잠옷으로 바꿔 입었다. 가을은 성큼 창가로 다가와 있었다. 그 악스러웠던 여름벌레들 노래소리는 찾아들었다. 어딘가 힘을 잃은 여름벌레들은 꼭 혜자 같았다. 처서가 끝나면 모기들도 입이 삐뚤어져서 힘을 잃다가 가을 끝자락에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걸 들은 기억이 났다. 날씨는 정확하게 왔다가 갔다. 절대 지각하는 법이 없었다. 혜자는 내가 모기다 라고 생각했다. 곧 다가올 가을 벌레들에게 정원 풀밭을 내어줘야 하는 운명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다르지 않았다. 어디선가 정원 한 기퉁이에서 기뚜라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기뚜라미 소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좋았다. 젊은 시절에는 가을을 좋아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봄과 여름이 좋아졌다. 봄과 여름은 밝고 환하고 해가 길어서 좋았다. 수업을 다 마치고 나도 하늘 언저리에 해의 여운이 노을에 섞여 남아있었다. 가을부터는 해가 짧아져 일찍 어두워졌다.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깜깜한 밤이 되었다. 깜깜한 빛은 단절을 느끼게 했다. 어둠은 외로운 빛을 띄었다. 혜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들었다. 유튜브를 검색하면 광고 두 개만 보여주면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었다. 모르는 게 나오면 네이버를 검색하기 전에 유튜브 검색창을 두드렸다. 궁금한 것이 다 나와 있었다. 사는 것은 지금이다. 내일은 사는 게 아니었다. 지나간 시간들은 묘하게도 아주 가까이 닿아있었다. 아주 오래된 기억들은 수채화를 보듯이 아련히 나타났다가 점점 선명하게 아주 가까운 날들의 일처럼 되살아났다. 최근의 일들은 걸핏하면 잊어버렸다. 혜자는 시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졌다. 1년 전의 일인지 2년 전의 일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브라운관의 혜자 나이와 비슷한 배우가 나오면 왜 저리 많이 늙었지 생각되었다. 배우이니 잘 가꾼 얼굴일 텐데도 말이다. 어쩌다 거울을 보면 화들짝 놀랄 때가 있었다. 보기 흉한 여자가 거울에 있었다. 눈이 침침하니 주름도 흰머리도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보는 그 얼굴이 무척 낯설어 보일 때도 있었다. 남편을 보면 더 그랬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남편은 혜자보다 더 늙어 보였다. 남편도 혜자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할까 아마 그럴 것이다. 자식들은 우리 부부를 또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혜자가 엄마 아버지를 늙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가 된 것이다. 늙음 낙엽 죽음 요양병원 질병 치매 고독사 등등 연관 검색어처럼 단어들이 뜬금없이 튀어나왔다. 나이 드문 잊히는 것이다. 혜자는 생각했다. 잊혀진 여자 산다는 것은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이다. 혜자는 자다가 죽고 싶었다. 어제까지는 단구를 찾아 헤매다가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고단한 몸을 디며 고니 잠드는 꿈을 꾸었다. 다리에 힘도 빠져서 더 이상 걸어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혜자는 깨끗하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고 싶었다. 어떤 친구는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자식들은 세상 사리에 치이고 바쁠 것이다. 살아온 것들을 지켜본 자식들에게 달리 작별 인사를 따로 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편지에 이렇게 쓰고 싶었다. 살아온 날들은 이제 생각해보니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난도 즐거움도 다 소중한 인생이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기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타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기천을 옆에 적을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지는 낙엽처럼 죽음의 나락으로 툭 떨어지고 싶었다. 아침에 뒷산에 산책을 갔을 때 안효실 님이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75세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았다. 혜자보다 고작 15살이 많은 것이다. 15년 차이는 혜자에게는 별개 아니었다. 왜냐하면 15년 어린 동료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혜자는 곧잘 나이를 잊었다. 60에 40대처럼 일하는 혜자는 자꾸 나이를 잊어버렸다. 젊은 선생들은 혜자를 자기들보다 아주 많이 늙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직 혜자만 그들을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매일 보는 자신의 얼굴에 친숙해져서 늙은 자신의 얼굴을 잊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이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할 때였다. 혜자보다 열 살이 어린 후배 교사가 정수기 앞에 서 있는 신입 교사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 오해자 할머니 선생님에게 커피 좀 타드려라. 혜자는 길을 의심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15년 넘게 함께 일해온 교사였다. 50대 후반에 할머니라는 호칭은 무척 낯설고 섭섭했다. 그녀는 몹시 당황한 듯했다.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일 것이다. 혜자는 커피 맛을 잃었다. 그때 알았다. 열 살 차이는 한 세대를 건너는 나이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그때부터 혜자는 자신보다 열 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할머니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다. 혜자에게 1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번개 번개 처럼 지나가는 시간이었다. 이 일을 50대 후반의 할머니가 된 민숙에게 말했다. 너도 한마디 하지 그랬니?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라고 혜자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어느 날 아들이 용서를 빌면서 무릎을 꿇더라. 아이가 생겼다고 여자와 아기를 책임지는 일이 결혼하는 일이라고 하더라. 어린애로 알았더니 속이 꽉 찼더라. 속도 위반은 괘씸했는데 책임지겠다고 나서니 내가 아들은 제대로 키웠구나 싶더라. 그렇게 민숙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되었다. 며느리는 나보다 낫더라. 아이한테 느긋하더라. 자기 남편한테도 너그럽고 나 젊은 날 같지 않더라. 민숙의 말을 들으며 혜자는 조급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나만 옳다는 잣대를 들이대며 너그럽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했다. 그런 민숙이었지만 딱 한 번 이상한 말을 했다. 민숙은 가끔 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말을 했다. 아마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혜자를 통해 검증받고 싶었나 보았다. 손자 백일 전날 민숙이 전화를 했다. 사도는 이혼을 했어. 손자 백일 잔치에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가 온다고 해서 내가 반대했다. 왜? 백일을 축복하러 오는데 왜 반대를 했어? 그게 말이 된다니? 재혼을 했으면 떳떳하게 와도 좋지만 남자친구처럼 온다는 것은 난 싫다. 민숙아 그쪽도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왜 그랬어? 며느리 마음도 아플 텐데. 몰라 내 마음은 그렇다. 아들이 울면서 따지더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도 처음으로 나한테 크게 화를 내더라. 민숙은 며느리 흉을 본 적이 없다. 아들 내가 찾아오면 큰 방을 내주고 남편과 작은 아들은 작은 방에 민숙은 거실에서 잤다. 자는 동안에 안방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손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붉은 해와 같은 충만함이 안방에서 흘러나와 집안 전체를 감도는 것을 느꼈다. 맨발로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잔다모 숲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선자야 지금 일어났니? 매일 전화해줘서 고맙다. 친구야 밥은 먹었니? 서른 번을 씹으라고? 알려줘서 고맙다. 헤어져도 해외에 웃으라고? 화가 나도 하하하 웃으라고?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호호 웃으라고? 아침 일곱시 인데도 안요실 님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안구 건조증이 와서 눈을 보호한다고 했다.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안여사가 말했다. 책을 읽는 혜자에게 눈의 소중함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맨발로 잔나무 아래를 걸으면서 안여사는 귀에 휴대폰을 대고 하하 호호 헤에 메아리 부르듯이 아주 큰 소리로 웃었다. 혜자는 조용히 그 옆을 지나갔다. 안여사가 혜자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아침 통화를 하시던데요? 했더니 안여사는 가짜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화는 그냥 혼자 폰을 기에 대고 친구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떠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말할 상대가 없으니 궁여 지책으로 자작극을 버리는 거라고 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술 주정뱅이를 만나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려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인물 하나 잘난 걸 보고 선택했으니 내 눈이 삔 거지요. 혜자는 웃음이 나왔다. 눈이 삔 어디 안효사님 뿐인가 채진실 이경실 강금실 실자 들어가는 여자는 다 이혼을 했는데 안효실만 못하고 지금까지 한집에 술 주정뱅이랑 살아요. 혜자는 또 웃음이 나왔다. 안효사님의 말은 우이뜨가 넘쳤다.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 퇴임한 그녀는 오랜 단련으로 몸이 발레디나처럼 단단하고 군더더기 없는 몸매를 갖고 있었다. 혜자는 그녀를 따라 맨발 산책한 지 어엌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날 다람쥐처럼 밧줄에 매달려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고 청설모처럼 거꾸로 기구에 누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다. 그녀는 실세 없이 혜자를 운동기구로 이끌면서 운동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키가 큰 할머니가 빠르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얼핏 본듯한 얼굴 같기도 했다. 키 큰 할머니는 학교 앞 문방구를 하던 여자를 닮았다. 신문에 났던 개벅티라는 3단 기사가 난 후 문방구는 문을 닫았다. 소문이 혜자 기획까지 왔으니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였다. 키 큰 할머니는 바로 문방구 여자였다. 그럴 리가 혼을 빼고 비실비실 걸어 다니던 문방구 여자가 빠르게 산책하고 있는 저 여자라니 믿기 힘들었다. 문방구 여자의 얼굴은 반짝반짝 윤기가 났다. 근육도 붙어서 10년 전에 그 빼빼 마른 여자가 아니었다. 뒷산이 문방구 여자를 살린 것이다. 10년 전 뒷산 입구에 있는 벤치에 넋을 놓고 문방구 여자가 앉아 있었다. 매일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여자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족을 알아보는 법이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빠르게 알아본다. 안여사가 다가가 물었다. 왜 이렇게 말랐어요? 여자는 잠을 한잠도 못 잔다고 했다. 잠을 못 잔다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안여사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남편한테 고백하는 게 먼저죠. 문방구 문방구 여자는 안여사와 동갑이었다. 둘 다 짓띠었다. 문방구 여사는 S대학병원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 처방약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남편에게 고백했다. 세상이 떠들썩한 사건을 오직 남편만 모르고 있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남편의 말과 처방약은 문방구 여자에게 편안한 이불과 베개가 되어주었다. 여자는 10년 동안 산에 다니며 걷기를 계속했다. 건강을 되찾은 여자는 왕년의 빼빼 말은 바람 불면 풀썩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수습관 같은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돈을 다 잃었지만 건강과 가족은 일치하는 것이다. 10년 전 일간지에 대서 특별했던 그 사건 내용은 이로 했다. 어느 날 친구와 친구 동생이 문방구로 찾아왔다. 목과 팔에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손가락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물방울 타이어를 끼고 벤츠에서 내렸다. 찌질했던 친구 동생은 기부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문방구를 지키던 여자는 자신을 친구 동생과 비교하자 비탄에 빠져버렸다. 학교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좁은 문방구를 지키며 코 묻은 동전과 구겨진 지폐를 모아 저축만 하던 자신과 턱없이 성공한 친구 동생에게 놀란 것이다. 친구 동생은 은밀한 제의를 했다. 은행에 저축하면 절대 문방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죽을 때까지 문방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그건 맞는 말이었다. 꿈은 도화지에 그릴 수 있었지.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그림 속의 꿈이었다. 그건 죽은 꿈이었다. 동남아 열대 과일을 한 바구니 사들고 온 친구 동생은 문방구가 답답하다며 한숨을 푹푹 쉬다가 곧 가버렸다. 친구는 동생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동생에게 돈을 보내면 매달 7부의 이자를 보내준다고. 일을 안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였다. 돈이 많다면 더 빨리 부자가 될 텐데 돈이 적은 걸 아쉬워했다. 7부의 이자 이자가 원금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문방구 월세보다 더 빨리 돌아온다는 걸 계산한 여자는 은행에 넣었던 돈을 찾아 친구 동생에게 갖다 주었다. 천만 원을 넘겨주자 한 달 만에 58만 원이 들어왔다. 1년 반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 천만 원이 고스란히 돌려주는 장사였다. 코 묻은 돈을 받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단 여자는 눈이 뒤집혔다. 8호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다. 이자가 들어오자 여자는 입으로 빌려주었던 돈도 돌려받아서 친구 동생에게 주었다. 친구 동생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갔다. 그 사업은 무기라고 했던가 석유라고 했던가 광산이라고 했던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여자는 문방구 문을 닫았다. 말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서 가져다 주는 원리를 알게 된 것이다. 여자는 살던 아파트까지 은행에 담보로 놓고 돈을 빌렸다. 이자는 칠부이자에 비하면 세발에 피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친구 동생에게 넘긴 돈이 3억이 넘었다. 여자는 이 신기한 돈벌이를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에게만 소개했다. 소개하면 7부이자는 8부로 껑충 뛰었으니까 대여섯 달까지는 잘 돌아갔다. 어느 시점부터 잘 돌아가던 바퀴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친구 동생의 전화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내졌다가 그마저 뚝 끊어져 버렸다. 사람들은 문방구 여자가 곧 죽을 거라고 했다. 수수깡처럼 가느다른 몸으로 걸어다니는 것은 기적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무성했던 소문도 잠잠해졌다. 수수깡 같았던 여자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팔과 다리에 근육이 붙은 나이보다 8년은 더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안여사는 점점 말라갔다. 하루 5시간 넘게 날 다람쥐처럼 산에서 살지만 마음이 그녀를 잔잔하게 놔두지 않았다. 눈 뜨면 알콜 중독자 남편을 봐야 하는 그녀는 남편을 피해 산으로 오는 것이다. 안여사도 S병원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았다.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쓰라고 해서 첫 번째로 알콜 중독자 남편과 산다고 썼다. 의사활 남편 치료가 더 급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했다. 멸치 대가리 하나 가져온 적이 없는 남자 늘 팔짝만 끼고 술을 마시며 세상을 살아온 남자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다고 인감도장을 가져가더니 꼴랑 자기 명의로 해놓고 돌아왔다. 학교 일에 치어서 바빴던 안여사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연금이 나오면 백만원을 빼앗아가는 남편을 두고 아파트도 주고 집을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안여사의 숙제인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안여사는 오늘도 뒷산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건강 전도사다. 먹는 것에 비해 운동을 많이 하는 안여사는 1년 전보다 더 말랐다. 뼈에 근육만 붙어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날 다람쥐는 양손에 500ml 생수를 들고 오늘도 이쪽 나무에 있나 싶으면 저쪽 나무를 타고 있다. 안여사는 굵은 소나무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소나무는 동산을 찾는 이들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다. 배드민턴장 한쪽 수도가 옆에 굵은 소나무가 서있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소나무는 늠름했다. 하늘을 가려 아늑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솔까진은 엄마의 두 팔처럼 사람들을 안아주었다. 더위를 피해 잠시 와서 수도에서 나오는 약수를 마신 사람들은 소나무 등걸에 등을 비비거나 두 팔로 몸통을 껴안거나 두툴두툴한 소나무 껍질에 몸을 부딪히기도 했다. 태풍 흰남로의 매서운 느낌이 지나간 동산은 언제 난리가 낯었냐는 듯 지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아무도 없는 동산에는 아녀사만 있었다. 어쩌면 다른 장소에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아녀사는 오늘 샤넬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혜자가 걷고 있는 곳에서도 아녀사의 독백이 들려왔다. 나의 젊음아 나의 인생아 나의 행복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기운 하나 없고 남은 것도 하나 없어라. 울컥 눈물이 나왔다.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독백이었지만 가슴의 밑바닥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같은 목소리 였다. 혜자는 못 들은 척 소나무 옆을 지나쳤다. 말 없이 침묵했지만 결코 무관심은 아니었다. 근육만 붙어있는 아녀사는 고목나무에 붙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매미 같았다. 잔나무 숲을 한 바퀴 돌고 언덕 쪽으로 막 발길을 돌렸을 때였다. 아녀사가 혜자를 불렀다. 이리 와보세요. 아녀사가 혜자를 시소 옆으로 이끌었다. 밤사이 태풍의 입김이 지형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 작은 모래밭이었던 그곳은 고운 진흙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녀사가 엎드리더니 무릎을 굽혀 앉았다. 혜자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질경이와 개망초 채송화가 맑악해 얼굴을 내밀고 웃고 있었다. 태풍을 이겨낸 승리의 미소였다. 아녀사가 질경이 잎을 건드렸다. 이슬방울이 유리 구슬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납작하게 엎드린 질경이가 얼마나 강인한지 알아요? 납작하게 엎드리니 태풍에도 뽑히지 않고 살아남는 거지요. 겉으로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이 연한 초록을 봐요. 옷차림이 귀족 아가씨 같지 않아요? 우위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질겨서 오히려 독이 되지요. 아녀사는 건강 백서였다. 어젯밤에는 카톡으로 고구마 순의 효능을 보내주더니 오늘은 식물 도감을 넘기듯이 실제로 질경이를 만지며 설명해 주었다.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걸 알지요. 그래도 좋은 것을 나누는 게 내 기쁨이지요. 내가 자꾸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을 거니까 귀찮아 하는 것 같아요. 혜자는 맞장구를 쳐주었다. 아녀사 덕분에 혜자도 건강해진 것 아닌가 고마운 사람이었다. 몇 시에 나오세요? 했더니 일곱 시에 밥을 먹는 술 주정뱅이 때문에 아침을 차려놓고 여섯 시 반에 나왔다가 오후 세 시에 또 나와서 일곱 시에 들어간다고 했다. 왜요? 같이 있으면 불행하니까 혜자는 아녀사를 이해했다. 싸움은 아무나 하나 명분을 생각하며 진전도 없이 흘러가는 삶 싸운다고 달라질 알코올이었다면 한 남자를 평생 취약에 흔들어 놓치는 않았을 것이다. 안여사는 오늘도 적군인 불행을 아군처럼 껴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선생이 뭐라고 그깟 교감이 뭐라고 난 아무 일 없는 척 조용히 살아왔지요. 그거 알아요? 술 주정뱅이는 폭력도 쓴다는 거? 멍든 얼굴로 학교에 나갈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요. 변호사가 된 제자가 한 말이 있어요. 집도 주고 아들만 데리고 빠져나오라고. 근데 포기를 할 수 없었지요. 그땐 나도 젊었으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선택이 편해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빈몸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평생 모아서 산 아파트를 술 주정뱅이한테 다 주고 나오기가 어디 쉬운가요. 지금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 박차고 나오지 못한 게 후회가 돼요. 안여사가 가장 후회하는 건 술 주정뱅이한테 인감을 지어주며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다. 그깟 결근이 뭐라고 학교를 빠질 수 없어 지방을 떠나 서울 아파트를 살 때 남편을 보낸 게 실책이었다. 안여사 명의로 할 것을 공동 명의로 양보한 것도 모자라 술 주정뱅이는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 명의로 해버린 것이다. 순진하기 이럴 데 없었죠. 배우 최민수 알죠? 어느 날 집구석에서 술 마시고 TV만 보던 영감이 내가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버럭 화를 냅디다. 탤런트 최민수도 강주은한테 용돈 50만원을 매달 받아 쓴다는데 꼴랑 30만원씩 주니 이게 말이 되냐? 나도 50만원으로 올려줘. 멍든 얼굴로 출근할 수 없으니 올려주었지요. 아 술 주정뱅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여사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다. 정년 퇴임 후에는 연금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꼬박 백만원씩 받아낸다는 거였다. 집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팔 수도 없고 빈 몸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안여사를 쏙 빼닮은 순한 아들에게 상속이라도 해주려고 버티며 한 집에서 서로 얼굴 안 보며 지그재그로 살아간다는 아녀사의 딜레마는 웃음이 해픈 해자도 절대 웃음이 나오지 않는 사연이었다. 추석 때 아들이 좋아하는 오징어젓 명란젓 창란젓을 좋은 걸로 사서 냉장고 신선칸에 넣어놓고 추석 때 쓸 거니 손대지 마시오 라고 노란 포스트잇을 붙여놨더니 산에서 돌아와 보니 네 병을 다 개봉을 해서 젓가락으로 휘져놓았더라고 심술 심술 그런 심술쟁이가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니 해자는 또 경솔하게 까르르 웃고 말았다. 안여사가 해자를 쳐다보았다. 남의 불행을 듣고 그렇게 웃으면 되나요? 내 비극이 희극으로 들리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건 비극이 젓갈처럼 발효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고 돌아서려는데 난 추석 트라우마가 있어요 했다. 추석 전쯤에 말하기가 귀찮아서 A4용지에 메모를 해놓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종이는 구겨서 식탁에 놓고 밥이 늦었다고 내 얼굴을 쳐서 시퍼런 멍이 여기에 들었었지요. 안여사의 얼굴은 조망만 했다. 발레디나 같은 그 작은 몸을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술 주정뱅이는 행패를 부렸을까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배가 고프면 제 손으로 차려 먹으면 될 일 아닌가 안여사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한테 멍든 얼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다. 언젠가는 성공할 수도 있는 이혼을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는 걸 배운 것이다. 목사가 말했다. 박사보다 좋은 건 감사지요.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은 봉사랍니다. 안여사는 목사의 말이 섭섭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듣는 말씀은 안여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었지만 멍든 얼굴을 하고 울면서 찾아든 어린 양에게 그 말은 잘 때 실수한 것처럼 얼굴에 무엇을 떨어뜨려서 복수를 하라는 교회 청소부의 말보다 힘을 잃었다. 하지만 봉사가 좋다는 목사의 말이 두고두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동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건강해지는 방법을 봉사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다. 봉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자매지요. 안여사의 말은 거의가 명언이 아닐 수 없었다. 안여사를 따라 새끼로 들어섰다. 여기가 이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지요. 혜자는 이 새끼를 알고 있었다. 혜자가 생각해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다. 낙엽이 쌓여있는 오솔길은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이 폭신폭신했다.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오솔길도 그렇겠지만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반짝이는 나뭇잎들의 색깔 때문이었다. 하얀 이파리 노란 이파리 연초록 이파리 주황이나 빨간 이파리도 보였다. 광선의 빗김이 이 오솔길에서는 다채롭기 그지 없었다. 계곡에서 내려오던 빗물이 실개천을 만들어 놓았다. 맑고 투명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고 있었다. 혜자는 아녀사를 따라 실개천 물에 발을 담갔다. 물결 무늬를 연신 그리며 작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차갑지만 아침 인사처럼 상향했다. 한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버렸다. 아녀사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철봉에 매달리기를 하는 아녀사를 두고 혜자는 천천히 배드민턴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배드민턴장 정자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새벽 여섯시경에는 팔 구십대 노인들이 일곱시경에는 칠십대 사람들이 여덟시경에는 육십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규칙을 최근에 알았다. 어디선가 희파람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어떤 음료를 띄고 있었다. 귀에 익은 그 소리는 곽고 쉬었다. 그 오래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사라 죽 이 파람 소리의 주인은 아녀사와 동갑인 칠십오세 시인이었다. 시인은 아내가 오래전에 죽었다. 얼핏 시인에게 들은 발언은 아내는 시인의 어떤 점을 극히 싫어했다. 스마열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온순한 남자의 어떤 점을 시인의 아내는 못 견디게 싫어했을까. 해자도 못 견디게 남편의 어떤 점이 싫었다. 한두 가지가 싫은 게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싫은 점은 태식이에게 사료를 많이 주는 점이었다. 닥스온트에게 다이어트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면서 사료의 양을 절대 줄이지 않았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남편은 모른다. 식탐이 많은 태식이에게 냉정한 훈육이 필요했지만 태식이는 점점 뚱뚱해졌다. 한 달만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져준다면 태식이는 날렵한 옛날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디스크나 슬개골 탈골로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그것만 떠올리면 혜자는 부하가 치밀었다. 태식이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데리고 온 자식처럼 태식이를 감싸고 몰래 간식을 사다가 먹였다. 시인은 월남전에 파병 나갔다가 돌아왔다. 산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재혼하지 않고 친구로만 지냈다. 시인은 마스크를 쓰고 손뼉을 치는 후덕한 할머니 오여사 옆에 앉았다. 오여사는 83세였다. 어제는 왜 안 나왔어? 다정하게 시인이 물었다. 오여사는 웃기만 했다. 어디 아팠어? 응. 어디? 어디가 아팠어? 오여사는 시인이 재차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그냥 손뼉만 쳤다. 산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도 굳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오여사뿐이었다. 혜자는 오여사가 궁금했다. 대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까? 그게 어디 비밀인가? 희귀병을 앓는가? 배드민턴장을 두 바퀴 돌고 혜자는 돌아섰다. 산을 내려가려는데 희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저 만치서 들리던 과꽃은 아주 가까이서 들려왔다. 벌써 내려가세요? 예. 그런데 오여사님은 왜 어디가 아픈 걸 숨기죠? 아 숨기는 게 아니라 치매예요. 병원에 간 건 알지만 어디 아픈지는 모르죠. 딸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죠. 최근 일은 기억을 못하고 옛날 일은 기억을 아주 잘해요. 회비가 매달 2만 원인데 그걸 안 내요. 기억을 못하니까 딸한테 전화해서 받으면 되죠. 아 그랬구나. 겉으로 멀쩡한 오여사가 치매였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되었다. 오여사는 새벽 6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정자에 나와 앉아서 손뼉을 쳤다. 손뼉을 치면 좋다고 마스크는 꼭 써야 한다는 걸 꼭 붙잡고 있는 듯 했다. 혜자는 무엇을 꼭 붙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어둠인가 밝음인가 사람들은 좋은 것들은 추억의 사진처럼 앨범 속에 꽂아두고는 좋지 않은 기억들만 꼭 붙잡고 있었다. 왕년에 로맨스 배우였던 이 영화와 선우은숙이 제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선우은숙은 섭섭했던 날의 풍경과 날씨 남편의 표정과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 영화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 혜자는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남자와 여자는 화성과 금성 사이의 거리보다도 멀었고 구성 물질도 다른 것이었다. 서로를 알려면 같이 여행을 가보고 고수도불 쳐보고 술을 마셔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한들 서로를 알 수 있겠는가. 자식 때문에 산다고들 하지만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부부라는 관계는 위험한 관계가 아닐 수 없었다. 그깟 며칠 여행을 같이 가는 것 하루 저녁 술을 마셔보는 것 몇 시간 고수도불 쳐보는 것은 부부의 한 달 동거에도 아득히 못 미치는 시간 아닌가. 나라는 담벼락을 도끼로 쳐부숴버리지 않는 한 마음의 문을 확 열어져치지 않는 한 부부도 남도 결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바늘 구멍 하나 들어올 수 없도록 나를 둘러친 담벼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문제가 생길 때 최고의 카운슬러는 예수라고 이정민 선생이 말했다. 그녀는 가끔 혜자차에 동승하는 예수를 사모하는 54세된 동료였다. 그녀의 남편은 천국에 가서도 지금의 아내와 살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사람이었다. 용감한 남편 간이 큰 남자였다. 혜자는 이정민 선생에게 물었다. 선생님도 천국에 가서도 지금 남편과 부부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던 것 같다. 그 대답을 할 때 한 대의 자동차가 위태하게 둘의 옆을 치달아 가서 둘은 급하게 건물 쪽으로 몸을 피하느라 정확한 대답을 놓치고 말았다. 혜자는 이정민 선생의 부드럽고 편안한 성격을 좋아했다. 닮고 싶었다. 쉽게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은 불편했다. 시어머니는 쉽게 화를 내고 체격 만큼 목소리도 컸다. 음식을 만들어 남에게 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돋보기를 쓰고 TV 앞에 앉아서 요리법을 적어 종일 주방에서 만드는 걸 좋아했다. 시어머니는 아끼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부잣집 큰 딸로 태어나 명문가 수업까지 받은 시어머니는 여자를 존중하는 것과 기분을 조절하는 것을 배울 때는 한눈을 판 것 같았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이고 그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좋아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소고기 한근에서 조금 잘라내고 다 넣고 끓였다. 맛이 없을 까닭이 없었다. 탕수육도 초밥도 잘 만들었다. 이야기가 새끼로 빠졌다. 하려는 이야기는 시어머니 음식 솜씨 얘기가 아니다. 우리 가문에는 이혼한 사람은 없다. 시어머니의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남편이 새삼 말하지 않아도 소문으로 혜자 기획까지 들려왔다. 남자의 가문을 보고 몇 번 만난 끝에 초고속으로 결혼한 피아니스트는 인연도 못 살고 가버렸다. 이태리 유학까지 다녀온 방송국 피디가 보여준 것들은 남자를 포장한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예술을 이해하기가 뭐 그리 쉬운가. 다니던 방송국을 또 때려치고 예술한답시고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영감을 찾아나가는 남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이었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른 콧수염을 한 성악가와 결혼한 은사의 딸은 결국 이혼을 했다. 어디 그뿐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손가락 두세개는 더 꼽을 수 있었다. 마흔아홉에 천국으로 떠난 언니의 장례차 안에서 남편은 전화를 받았다. 넌 가지 마라. 거기가 어디라고 너까지 가느냐. 쩌렁쩌렁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병실에도 한 번 병문안 오지 않았던 남편이었다. 혜자는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잘못 들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 말을 탓한다고 죽은 언니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마흔아홉에 세상을 떠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간 언니의 죽음 앞에서 왈가 왈부할 일은 없었다. 요단강을 건너간 언니의 죽음에 비하면 세상에 온갖 편협한 말들은 다 사소한 것이었다. 띄엄띄엄 건너뛰기 하며 살아도 쉽지 않은 게 인생 아닌가. 예수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물을 달라고 했다. 유대인은 유대인은 더운 낮에 물을 뜨러 오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들을 피해 대낮에 물을 뜨러 온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여자였다. 그녀는 다섯 번 결혼을 했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민숙아 그런데 말이다. 너 손자 백일 때 안사도는 결국 안 왔니? 못 왔지. 오던 중에 돌아갔지.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다고 했는데 나와 남동생은 반대를 했어. 가족도 아닌데 재혼한 사이도 아닌데 백일이 백일 사진을 같이 찍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남동생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다. 온유한 성격도 화가 나면 성난 사자 같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나를 아들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라. 그리고 내 어깨를 마구 흔들고 소리쳤어.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을 따돌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극율히 여기고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고. 그런데 혜자야 난 아직도 내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어쩐다니? 아 넌 형제 중에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 아픔을 겪어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지. 안 겪으면 모를 테고. 애손자 백일잔치에 오던 길은 설레었을 테지만 도중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마음은 어땠을까? 이혼하는 건 어디 쉬운 일인가? 재혼하는 건 또 간단한 일인가? 재혼하지 않고 친구로 그냥 사는 것은 어디 쉬운가? 다들 살아보려고 이혼하고 재혼도 하고 친구로도 사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들 상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궂은 날은 어김없이 성가신 마음이 생겼다. 머피의 법칙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을 주문해 보았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겨난다. 그런데 좋은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옷장을 열어보았다. 무슨 옷을 입지? 비올 때 어떤 옷을 입으면 잘 입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혜자는 이 옷 저 옷을 갈아입어보았다. 다 어울리지 않았다. 바지를 바지를 입으면 윗옷이 어울리지 않고 치마를 입으면 블라우스가 이상했다. 작년 여름에 샀던 검정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일하기 편한 흰 바탕에 검은색 하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었다. 잘 입지 않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 사무실 주변에 주차할만한 곳이 없었다. 몇 바퀴를 돌아도 주정차 금지 팻말이 있거나 남의 가게 앞이었다. 혜자는 주택가로 멀리 나오고 말았다. 간신히 주차를 하고 차문을 열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물 웅덩이에 빠져버렸다. 구두와 바지 블라우스에 흙탕물이 튀었다. 아차 아침부터 날벼락을 맞다니 사무실에 도착해서 화장실부터 갔다. 블라우스와 바지를 손수건으로 닦고 구두도 닦았다. 언제 왔는지 이정민 선생님 바지 지퍼가 내려다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다. 앞불사 이정민 선생님이 옷핀을 가져다 주었다. 옷핀으로 임시 고정을 하고 보이지 않도록 카디건을 입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느라 시간을 보낸 것이 어이없었다. 하고 많은 옷 중에 이 옷을 고를게 뭐람. 열 벌도 넘게 입어보고 미팅에 늦을 것 같아서 침대 위에 옷을 아무렇게나 흩어놓고 나온 거였다. 혜자는 커피부터 마시고 싶었다. 마 커피를 타서 마시려고 할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화들짝 놀랐다. 자동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아니기를 바랐다.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는 자동차를 빼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자동차 키가 없었다. 핸드백을 다 뒤져도 책상에 물건을 다 쏟아부 와도 없었다. 낭패 했다. 혜자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동차 키가 없습니다. 하나 만들어서라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들렸는지 남자는 알았다고 온순하게 대답 했다. 자동차 키는 찾지 못 했지만 혜자는 주차된 곳으로 갔다. 사방을 뒤져도 없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트렁크에서 교재를 꺼낼 때 그곳에 빠트렸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10분쯤 지난 후에 기사가 왔다. 자동차 키는 트렁크에 있었다. 다른 곳에 겨우 주차를 하고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을 터덜터덜 걸어서 사무실로 갔다. 어지러웠다. 마음도 어지럽고 머리도 어지러웠다. 마시다만 식은 커피가 덩그마니 책상 위에 있었다. 모두 교육실에서 미팅 중이었다. 혜자는 커피를 마시고 교육실 문을 열었다. 한자리가 비어있었다. 혼자 떨어져 앉았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카톡이 와있었다. 종민 아빠였다. 아무래도 종민이 학습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지 부탁드립니다. 아, 한꺼번에 한꺼번에 오늘 쏟아지는 이 불행들은 어젯밤 누가 예비해 놓았을까? 혜자한테 그래도 되겠냐고 힌트라도 좀 줄 것이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혜자는 지구장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달 종민이 것만큼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가만 골몰했다. 어디라도 멀리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누가 알아줄까? 남편도 아들도 알리 없는 이 고통을 누가 알까? 겨우 미팅을 마치고 혜자는 교재를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는 혜자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혜자를 남겨두고 떠났다. 혜자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사무실을 나와 걷다가 우산이 뒤집혀버렸다. 가장 비싼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흰남로의 코끼미 예상보다 셌다. 혜자는 집으로 돌아와 태식이를 안고 누웠다. 다 잊고 싶었다. 그래 될 대로 되어라. 혜자는 태식이 엉덩이를 만지면서 중얼거렸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았다. 그때 카톡이 또 왔다. 선생님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보라 어머니였다. 아 오늘 다들 왜 그러는 걸까. 내가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들 왜 그러십니까. 혜자는 그냥 내쳐 샀다. 수업시간은 아직 두 시간이 남아있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지. 난 할 만큼 했어. 오늘은 아무 대응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지구장이 잘 상담해 보라고 하면 알겠다고 말하고 상담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음이 바뀌면 다시 연락이 올 테고 혜자 마음이 바뀌면 나중에 상담하면 되는 것이다. 혜자는 누워서 오늘 일어난 많은 일들을 순서대로 다시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마음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 무너진다면 연달아 연달아 태의 문자는 계속 올 것이다. 교사가 지쳐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데 귀한 내 자식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리 없었다. 혜자는 다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별일 아니라고 이건 세발의 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괜찮다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수업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지구장의 카톡을 받았다. 이 궂은 날에도 지구장은 붉은 계열 원피스를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신규 무늬가 온 집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혜자는 카톡을 열어보았다. 쌍둥이 형제가 무려 다섯 과목이나 하겠다고 신청한 모양이었다. 이 시간에 카톡이 왔다면 지구장은 저녁도 못 먹고 달려가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상담했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빨냈다. 쌍둥이 형제라면 얼마나 산만했을까. 입에 연결을 하기 위해 지구장의 마지막 오븐 클로징이 온몸에 전해져왔다. 혜자는 대단히 기쁜 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마음 한 구석에 남은 찌꺼기를 내일 지구장에게 보고할 생각을 하니 미안했다. 오늘의 고생을 내일 물거품을 만들 생각을 하니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내일 내일 아침에 스타벅스 라떼를 사다 줘야지. 이영미 선생의 교재를 돌렸다고 지구장은 이정민 선생과 마시라고 커피 쿠폰을 보내왔다. 이정민 선생과 커피를 마시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작은 일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혜자는 피자와 치킨 쿠폰을 자동차 안에서 보냈다. 밤늦게 집에 간 지구장은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들 딸과 오늘 진 홈런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혜자는 그만두는 아이들 시간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끼워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살다 보면 가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한다.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버린다는 걸 나이든 혜자는 알고 있었다. 살다 보면 끝없이 사막일 거라는 생각 중에 오아시스도 만나게 된다. 잠시 낙타에서 내려 물을 먹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 낙타도 쉬게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은 아닐 것이다. 조금 남보다 더디게 나타날 뿐인 것이다. 인생이 안고 없는 찐빵도 아니듯이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눈 내리는 날도 폭풍과 태풍이 오는 날도 있었다. 그래서 인생은 날씨와 같은 것이다. 시인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혜자가 안여사에게 물었다. 아 벌초 갔다가 몸이 많이 축나서 못 왔다고 하대요. 아주 적은 돈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데 집이 없으니 기초 연금도 받고 월남 파병 갔다 와서 연금도 나오니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기술이 좋아서 시인은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수도가 고장나도 전기가 고장나도 부르면 달려오죠.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만요.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고 착할 수 없죠. 동산에서 만난 연인이 있는데 난 대수롭지 않게 어느 날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갔다가 망신 당할 뻔 했죠. 허리가 아파서 등 뒤에 파스를 붙이려는데 팔이 안 닿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 한테 붙여달라고 하기는 싫고 파스를 사들고 시인을 찾아갔더니 마침 연인이 와있더라고요. 그냥 보통은 집을 오가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연인이 생긴 후부터는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질투를 하대요? 이젠 집에 찾아가지도 못해요? 했다. 안여사는 무릎이 아파서 동산에 하루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술주정뱅이보다 더 아프면 큰일 아닌가?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나오시면 어떠실까요? 정신건강에도 좋고 매일 집을 나와야 하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큰일 아닐까 싶네요. 나도 많이 알아보고 다녔어요. 내가 예민한 게 탈이지요. 모르면 넘어갈 텐데 아는 게 많으니 작은 여자와 작은 집에서는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난 작은 집은 못 살겠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안여사를 구제할 방법은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은 짐승처럼 살아요. 방구석을 동굴처럼 해놓고요. 술병을 들고 저벅저벅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난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가엾은 작은 새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저만 치서 주황색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매일 보는 날익은 얼굴이었다. 안여사가 혜자에게 속삭였다. 저기 사연 한 보따리가 또 오네요. 도시락은 싸들고 오지 않아도 사연은 다들 한 보따리지요. 주황옷은 전직 은행원이었다. 아내도 은행원이었다. 돈 한 푼 없었던 주황옷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야말로 사랑 하나로. 어떤 사연이지요? 했더니 사연이 아주 깊어요. 했다. 돈 많은 아내는 아들이 여덟 살이 되자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친척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 아이 혼자 미국에 보낸 것이다. 아이가 정신이 병들어 더 이상 미국에 살 수 없을 때는 이미 스무살이 되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정신과에 데리고 갔더니 병명은 조연병 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끈을 단 한 시간도 놓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종일 떠들거나 전화로라도 통화를 하는 시간만이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아들이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주황 옷은 귀신에 씌었는지 무엇에 씌었는지 친구의 보증을 섰다. 아파트가 넘어갔고 급여도 다 없어졌다. 일을 해도 돈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잘 싸는 처가 형제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네들이 저지른 실수니 너네들 팔자다. 처가 부모가 물려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낡은 집은 오영재 공동의 소유가 되었다. 집이 없는 제일 못 사는 주황 옷은 5분의 1 자격으로 그 집에서 월세를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잘 싸는 집에서 돈을 물 쓰듯이 쓰며 살았던 아내는 나이 들어서 요양 보사 가 되었다. 아들이 아프니 세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으로 의존하는 이 방식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루 다섯 번만 전화를 할 테니 그건 받아주실 수 있지요? 했다. 스물네 살 아들한테 받은 커다란 추석 선물이라며 주황 옷은 환하게 웃었다. 인생 하나에 사연 보따리 하나는 꼭 있었다. 그것이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던 삼배 보자기에 쌓여 있던 나일론 보자기에 쌓여 있던 사연은 풀어 해치는 순간 눈물과 아픔과 해악과 인고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부부 금술은 좋다하니 희한해요. 안여사가 혜자에게 속삭였다. 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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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 가랑리 부위에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가을인데 소나기인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나무 그늘에 습기 머금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바로 옆에 나뭇가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새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혜자는 깜짝 놀랐다.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갈참나무 가지에 청설모 두 마리가 서로를 쫓고 있었다. 길고 날렵한 꼬리를 흔들며 나뭇가지를 타는 청설모를 바라보는 사이 발밑에 무엇인가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다. 모자를 벗어던진 도토리였다. 혜자는 엎드려서 도토리를 주우려다가 마침 굴러온 알밤을 주웠다. 알밤은 앙증맞았다. 혜자는 나무들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 다람쥐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청설모가 나뭇가지 위에서 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만 눈과 마주쳤을 때 청설모는 꼬리를 애설스럽게 위아래로 여러 번 흔들었다. 혜자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주머니에 넣으려던 혜자는 도토리를 낙엽 위에 살며시 얹어놓았다. 사람들이 주워가기 전에 숲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하늘은 점점 밝아져오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태풍 끝에 내렸던 비로 숲속은 밤이슬을 맞은 것처럼 수줍게 숨쉬고 있었다. 생밤을 깨물어 보았다. 아직 여물지 않았다. 날것의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다. 갑자기 염습하는 이 불길하고도 불안한 기운은 어디서 온 것일까. 청설모도 잘 살고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이 초조감은 무엇일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한 번 들어온 회원이 언젠가는 떠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무엇 때문에 그녀는 마음이 무거운 것일까. 돈 때문일까.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한 원신들의 사냥같은 차원은 분명 아니다. 이른 회원 만큼 새 회원을 채워야 하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만둔다는 회원들은 늘 생겨났다. 학원을 다니게 되어서 또는 학년이 올라가서 또는 멀리 애국으로 유학을 나가게 되어서 등등 지구장은 선생님 퇴가 너무 많아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진도를 잘못 설정했거나 학습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했다. 그녀 때문에 지구장은 지국장에게 불려가서 한 소리를 들었다고 옆에 앉은 선생이 기띠해 주었다. 떠나는 회원을 붙잡을 수 있을까? 돌아선 마음을 되돌려 본 적이 그녀에게 있었던가? 없었다. 잘못 가르쳤거나 시간을 못 지켰거나 약속을 어긴 적도 없었다. 그녀는 성실했다. 만남은 이별을 달고 오듯이 회원들도 왔다가 떠나는 것은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것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많은 교사들은 이럴 때 못 견디고 퇴사를 했다. 혜자는 그들을 이해했다. 나이 든 그녀가 퇴이가 힘들다면 젊은 교사들은 오죽할까. 수영이가 그만둔 것은 혜자 잘못이 컸다. 수업 때 지구장은 입회가 있냐고 카톡을 했다. 비록 무음이었지만 수영이네 수업할 때 지구장은 늘 카톡을 보냈다. 초조해할 지구장을 생각해서 수업 중에 그녀는 죄송하지만 입회는 없다고 답장을 보냈다. 초등학교 일학년인 수영이는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교재는 다 풀어놓지도 않고 다 해놓은 것처럼 당당했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핸드백에서 젤리를 꺼내면 우리 언니도 곧 오는데요 하면서 언니 것까지 챙겼다. 선생님은 왜 자꾸 카톡을 해요 하는 수영의 질문에 혜자는 아차 싶었다.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지구장은 5시에 카톡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다음 회원집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수영 엄마가 카톡을 보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들어오고 누군가는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을 맞은 것처럼 혜자는 머리가 몽롱해져오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는데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이 10톤 트럭에 실린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벼란간 가슴 깊은 곳에서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문을 걸어왔는데 이 헛구역질은 진실에 반응하고 있었다. 혜자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에 색칠하려 애쓰는 자신이 역겨웠다. 선생님 이상해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억지 같아요. 제가 선생님 인성을 아는데 말이죠. 네? 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민혁이 할머니가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했어요. 혜자는 다혈질 다혈질 성향을 갖고 있는 민혁이 할머니를 떠올렸다. 고객 상담실에 전화할 일이 있나 싶었다. 매번 교재를 안 풀고는 풀었다고 말하는 민혁이었다. 민혁이 할머니 박여사는 자주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민혁이가 교재를 다 풀었는지를 묻는 전화였다. 민혁이를 향해 날아들 욕설과 플라스틱 그릇들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운전하고 가면서 윈도를 열고 민혁이를 째려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요. 예? 제가 민혁이를 째려보았다고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설 때 우산을 쓰고 가는 민혁이를 닮은 아이를 보았다. 우산 때문에 민혁인지 몰라 윈도를 열고 민혁아 라고 불렀다. 민혁이는 기분 나쁜 얼굴로 고개를 수그리고 걷고 있었다. 엄마 얼굴도 모르는 민혁이 신용카드 문제로 홀로서기가 많이 부족한 남편을 일찍이 알아본 민혁 엄마는 젖먹이 민혁을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민혁은 그녀를 보고도 인사도 없이 쌩 가버렸다.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 혜자가 경험으로 아는 가장 정확한 사실이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는 똑같은 아이가 나왔다. 성급한 부모 밑에서는 성급한 아이가 예절바른 부모 밑에서는 공손한 아이가 나왔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만큼 정확한 유전자 공식이었다. 엄마 속아 얼룩 쏘면 얼룩 송아지가 나오듯이. 때가 된 것이다. 민혁이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교제를 안 풀고 풀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지쳤을 민혁이. 할머니한테 듣는 꾸중도 이제 그만 들을 때가 되었다. 지친 동물은 지금 동굴이 필요했다.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상처가 저절로 암을 때까지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자도 민혁이도 민혁이 할머니 박여사도 눈을 들어 숲을 바라보았다. 역광으로 보이는 숲의 나무들은 태색된 푸른빛 이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면 푸른빛은 회색이나 노란빛으로 잠깐 교차했다. 모든 것이 아침 여섯시 반의 숲의 나무는 고흐에 네 구루에 나무가 있는 가을 풍경 같았다. 나무 사이로 한 여인이 길을 가고 있다. 얼굴 윤곽은 보이지 않았으나 뒷모습은 풍경의 일부처럼 보였다. 고흐에게 모델을 서주던 젊은 여자 후루트가 임신을 하자 사람들은 고흐를 의심해서 쑥덕거렸다. 그녀는 감자 먹는 사람들 속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는 여자였다. 사실 후루트는 사촌과 사랑에 빠져 임신한 것이다. 고흐는 마을을 떠나야 했고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다. 후루트 사건 이후 고흐는 풍경화에 사람을 그릴 때 뒷모습을 그리거나 얼굴 윤곽은 그리지 않았다. 고흐가 갑자기 구설수를 피해 마을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혜자도 민혁이 집에 가지 않았다. 민혁이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끼를 냈을까 방법은 나빴지만 효과는 적중했다. 나이가 들면 쳐다보는 것도 째려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나보다 라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팽팽했던 얼굴은 주름 잡히고 탄력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니 쓸쓸했던 마음은 가셔지고 다시 민혁이 보고 싶어졌다. 살아가기 위해 할머니 그늘에서 어떻게든 살아다무려는 어린아이의 발버둥이 가슴에 전해져 왔다. 아동센터 남자선생도 센터를 그만두었다.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민혁이 사타구니를 쳐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아이들과 민혁에게 장난을 계속 치자 민혁은 112에 신고를 했다. 왜 신고를 했느냐고 혜자가 물었더니 민혁은 위험할 때는 112에 신고하라고 배웠어요.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해봐 신고해봐 했어요. 선생님도 했다. 민혁은 더 이상 아동센터도 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혜자와는 5년 동안 무탈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민혁 할머니 박여사는 요즘 바빠졌다. 만 원만 내면 입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것이다. 겉은 극장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콜라텍이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댄스 실력으로 춤을 추다 보면 시간이 번개보다 더 빠르게 흘러갔다. 하루가 트로트 음악처럼 신나게 지나가는 것이다. 운 좋게 즉석 만남을 통해 맘에 드는 댄스 파트너를 만나 콜라텍을 벗어나 소주 한잔하고 인근에 있는 모텔에 숨어 들어간 적도 딱 한 번 있었다. 가방에 비아그라를 준비해가지 못해 파트너한테 디스당하고 하룻밤 만에 아웃을 당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박여사는 멜로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었다. 주말 드라마는 그날에 비하면 몽땅 시시한 멜로에 친하지 않았다. 박여사보다 다섯 살이 어린 파트너는 민혁 할아버지의 비할 바가 아니었다. 조명빨이었는지 기생 삼촌 같은 곱상한 중 늙은이는 박여사를 점찍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댄스 실력도 한몫했다. 평생 돈밖에 모르는 남편의 잔소리를 피할 수 있어 좋았다. 반찬값도 타서 써야 하는 인색한 남편은 칠색이었다. 박여사는 새 파트너를 만날 꿈에 부풀어 올랐다. 조명에 어울리는 화장으로 오년은 시침이 뗄 수 있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몸을 물결치듯 움직이는 웨이브 동작 까지 익혔다. 만약 운좋게 기생 삼촌 같은 부드러운 파트너를 다시 만난다면 이번만큼은 절대 허망하게 하룻밤 만에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박여사는 양주와 비아그라를 가방에 꽁꽁 숨겨놓았다. 혜자는 배드민턴 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숲길에서 나무 계단을 내려가려고 한 발 디뎠을 때 나뭇가지 사이로 오여사가 보였다. 핑크빛 재킷을 입은 오여사는 배드민턴장 한쪽 구석에 있는 정자에 마스크를 쓴 채 손뼉을 치고 앉아 있었다. 6시쯤에 나오던 80, 90대 노인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자에는 침묵과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혜자는 나무 계단에 서서 한참 동안 오여사를 바라보았다. 치매를 앓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여전히 왕비의 버금가는 아우라가 엿보이는 포스였다. 지난주였던가 혜자는 일부러 동산쪽 사이길로 걸어 걸어 갔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가까운 직선길 대신 숲길을 선택한 것이다. 배드민턴장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오여사를 발견한 혜자는 정자로 갔다.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 옆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엎드려 있는 오여사 옆에 혜자가 앉았다. 오여사는 인사를 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여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내준 숙제를 하고 있었다. 기와짐 옆에 큰 나무 한 구루가 있다. 남녀 한 쌍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연못 연못 에는 잉어와 개구리가 헤엄을 치고 있고 하늘에는 흰 뭉개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내 애인. 예? 이 여자는 그럼 오여사님 이세요? 오여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오여사의 첫사랑 이었다. 지금은 비록 치매를 앓고 있지만 자전거 타던 첫사랑 애인은 여전히 오여사의 기억에 남아있었다. 83세 오여사는 남도의 어느 작은 포구에 살았다. 오목오목 예쁘다고 오복선이라고 불렀다. 동네 처녀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샘터에 가서 물을 길었다. 우를 길어 머리에 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논밭 두길을 걸어가는 도중에는 마을 총각들을 만나기 마련이었다. 총각들은 마음에 드는 처녀 물동이에 자기가 딴 여름 과일들을 풍덩 던졌다. 오여사의 물동이에는 과일들이 많이 담겼다. 한개도 받지 못한 처녀도 많았다. 물동이에는 참외 수바 가지 오이들이 담겼다.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과 과일들을 먹는 게 그것 포구의 풍습이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포즈였다. 오여사 물동이에는 잘 익은 과일들이 많았다. 멋진 푸른 제복과 늠름한 체격을 가진 군인이 던진 과일은 잘생긴 참외 어떤가. 얼굴이 유독 예뻤던 오여사는 마을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다. 피부가 하얗고 흰 와이셔츠와 양복을 쫙 빼입는 서울에 지직한 남자였다. 수줍음이 많은 서울남자는 신사적이고도 착했지만 오여사를 서울에 데려가지는 못했다. 당장 사일집도 없었고 고향에서 농사지을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오여사는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이 불규칙적이고 쥐꼬리보다도 적다는 걸 알아서 서울에 갈 생각은 엄두도 못했다. 고운 손으로 밭일과 농사일을 남자처럼 억척스럽게 해냈다. 남편은 주말이면 내려와 농사일을 거들었다. 담배 농사까지 억척스럽게 해냈던 오여사는 전매 후 손에 쥐는 돈이 이웃 사람들보다 턱없이 적다는 것을 느꼈지만 남편이 서울에 있으니 아예 없는 거나 매 한가지이니 따질 수도 없어 소가리였다. 나중에 알았다. 남편은 누나 내 싱크대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을 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노예처럼 일만 했다는 사실을 가끔 가져오는 월급은 이장과 짜고 미리 받아챙긴 담배 농사 전매 대금 중 일부였거나 친구들한테서 빌려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주말에 고향에 내려온 남편은 오여사를 도와 반 농사 일을 거들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오여사는 점심을 지으려고 밖고랑에서 일어섰다. 허리를 쭉 펴고 하늘을 보았을 때 저 멀리 미루나무 사이를 걸어오고 있는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을 보았다. 해양 경찰로 복무 중인 남자는 자기가 찜했던 여자가 군대에 간 사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휴가 중에 오목선 여사 얼굴이라도 한 번은 꼭 봐야 오목선이 결혼한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군인은 물어물어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오목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대낮에 몰래 나가 호두나무 아래에서 뽀뽀를 하고 남자가 페달을 밟는 자전거 뒤에 탄 제 밖에는 단연코 없었다. 남자가 논두렁길을 달릴 때 오목선은 허리를 바짝 끌어안고 남자 등의 얼굴을 기대어 남자의 향례를 맡은 제 밖에는 없었다. 군인은 밭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들릴 하는 이웃 사람 말을 따라서 오목선 부부가 들릴 하는 밖고랑 까지 가까이 왔다. 어째요 저기 사촌 오빠가 오네요 했다. 군인이 밖고랑에 와서 인사를 했다. 푸른 제복에 은빛나는 견장을 단 군인은 허름한 일복을 입은 땀에 젖은 오목선 에게는 잡을 수 없는 소공자 처럼 보였다. 어서 돌아갔으면 하고 바랬지만 군인은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눈치 없는 남편은 군인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갔다. 씨암 탁을 잡고 막걸리를 사와서 술판을 버렸다. 쫄깃해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목선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 라고 밥을 지어 한상 차려내었다. 둘은 손을 맞잡고 장단에 맞춰 합창을 했다. 하룻밤 묵고 가라는 만료를 뿌리치고 군인은 밤에 돌아갔다. 첫사랑 남자는 오목선이 개고생할 때 찾아와서 개고생하는 걸 보고 간 것이다. 남편의 형과 동생은 징병으로 끌려가 수식이 없었다. 벌벌 떨며 키운 남편은 막걸리 심부름 할 때마다 주전자 입구를 빨며 훔쳐먹다가 술을 이기지 못하는 술꾼이 되었다. 남들 다 아는 지게질도 못하는 허약한 남자가 되어버렸다. 남편의 누나는 서울에서 싱크대 공장을 차려서 큰 돈을 벌었다. 선산 땅을 팔아서 가져가 자기 사업을 확장시켰으니 염치는 있었는지 남편을 서울로 데려간 것이다. 지독한 누나는 아침밥도 굶길 때가 많았고 고향에 내려갈 때는 월급은 안 주고 차비만 딸랑 줘서 보냈다. 마음 약한 남편은 월급을 위해 안 주냐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 했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월급이라고 내놓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은 지탱하기가 힘들었다. 오목선에게는 죽을 재인이 되어버렸다. 서울과 남도를 오가던 남편은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농사일도 못하는 남편은 어느 날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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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모자를 쓰고 지게를 등에 메고 뒷산으로 갔다. 서울 가는 복장으로 산에 간 남편에게 오목선은 그날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밭일 하던 오여사는 남편이 나무를 하러 가나 보다. 서울 가기 전에 뗄감을 마련 하나 보다. 했다. 일을 하다가도 허리를 펴서 남편이 지게를 치고 간 산쪽을 자꾸 바라다 보았다. 오여사의 심장은 이유도 없이 방망이질 쳤다. 어디선가 철양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연분 지마가 봄바람에 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 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상황 땅길에 꽃을 피며 같이 웃고 꽃이 지며 같이 울던 날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해 넘어갈 즈음 한시간 뒤에는 어둠이 덮은 으스스한 시간에 남편은 오여사가 일하는 밭둑을 지게를 쥐고 흔들흔들 지나갔다. 차량하기 그지없는 노래를 부르며 15분쯤 뒤 변수 앞에 남편의 와이셔츠 자락이 보였다. 흰 와이셔츠는 바람에 자꾸 흔들거렸다. 오여사는 맏딸 숙경이를 불러서 어서 집으로 뛰어가라고 했다. 밭일 뒷마무리를 하고 오여사도 들어가려고 했다. 느낌이 아주 이상했고 불안감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침 딸기를 따러 오여사네 집 쪽에 왔던 숙경이 친구 경희가 숙경아 너네 아빠 아까부터 저러고 있다? 변소에 서서 조준을 못하고 계속 흔들거리고 있어. 술 드시고 오줌을 누는가? 아궁이의 불을 때려고 성냥불을 긋는 순간 오여사에 숙경아버지 하는 에마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쓰러졌다. 목에서는 그르렁 그르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택시가 왔다. 남편은 가는 도중에 죽었다. 숙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입으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숙경의 손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런히 객혀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은 지게를 지고 뗄감도 구하고 약초를 캐러 갔던 것이다. 바카스병에 인삼뿌리만한 독초가 담겨있었다. 바카스병에는 뿌리만 남아있었다. 남편이 토한 토사물을 키우던 진돌이가 먹고 텐마루 밑에서 바로 죽었다. 남편이 죽고 얼마 안되어 천둥 번개가 치더니 태풍이 몰려왔다. 소가 산에서 풀을 먹고 집으로 내려오다가 언덕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못쓰게 되었다. 사랑채 석가래우에 독사가 몸을 걸치고 매달려 있었다. 방에도 변소에도 뱀이 구석에 또리를 틀고 있었다. 소 여물을 쓰는 사랑채 아군이에 쥐를 잡아먹고 몸뚱이가 불룩한 뱀이 또리를 틀고 앉아있었다. 뱀장수가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 뱀을 잡아갔다. 남편을 닮아 마음이 여리고 남에게 퍼주는 것을 좋아하는 숙경은 빼빼 말라갔다. 무서움을 타던 숙경은 영 다른 애가 되어버렸다. 남편을 모시는 방에는 유채자루와 곡식 가만히가 있었다. 아버지 앞에 밥을 갖다 놓던 숙경은 방을 나와서는 엄마 아빠가 유채자루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유채자루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셨어 했다. 빨랫줄에 담뱃잎을 걸어놓았다. 집을 보던 숙경은 오여사가 들릴 하고 돌아오면 엄마 오늘 아빠가 왔어. 얼굴은 담뱃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아빠 다리만 왔다 갔다 했어. 엄마 세수를 하려고 샘터에 갔는데 물속에 아빠 얼굴이 빠져 있었어. 뒷산에는 남편의 묘가 있었다. 숙경은 뒷산에 가면 엄마 아빠가 묘에서 방금 나왔어. 지금은 경인의 딸기밭으로 가고 있어. 정신 차려 이 가시나야. 칼 닭 떡 돼지 머리를 들고 오 오 여사는 숙경이를 데리고 무당을 따라서 뒷산으로 가서 구슬 했다. 그의 일련은 뒤숭숭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오 여사는 결국 아들 딸 네 명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나중에 해양 군인으로 스타 견장까지 달았던 남자는 소소에서 아들 딸 손을 잡고 포구에서 배를 타는 오목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숙경은 엄마가 눈에 띄게 고개를 숙인 것과 두 볼이 붉으레진 것을 잊지 않았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숙경은 오 여사한테 물었다. 그때 소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던 남자는 누구냐고. 그날 엄마 얼굴이 봉숭아 꽃보다도 더 붉었고 고개를 수그린 엄마가 수상했었다고. 오여사는 그림을 보듯이 말했다. 치매라고는 할 수 없는 정확한 기억과 묘사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오여사는 정자에 앉아 첫사랑이었던 애인과 자전거 타는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그날의 풍경 등 뒤에서 나던 향내 허리를 꽉 붙잡았던 설레었던 느낌 쿵쿵거렸던 심장과 단단한 등에 얼굴을 기댔던 기억을 놓치지 않고 오여사는 꽉 붙잡고 있었다. 혜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았다. 시소 옆에 누워서 양팔에 스틱을 잡고 윗몸 일으켜기를 하던 정용 감이 일어서는 것을. 그러니까 배드민턴 장에는 오여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살집이 있었고 쌍커풀 눈이 느끼하다고 생각했던 89살 된 정용감이었다. 정용감은 명문대학 K대의 법대를 나온 인텔리였다. 법을 잘 아니 돈 버는 방법에도 능했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이득을 바로 낚아채는 재주가 있었다. 사거리 번화가 목 좋은 곳에 지난 정권의 주택 정책으로 청년 행복 주택이 들어섰다. 말이 희망이지 청년들이 입주하기에는 큰 돈이 필요했다. 경쟁률은 엄청 셌다. 정용감은 손자를 바로 입주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돈은 많다고 자랑했지만 정용감의 걸음걸이는 삐뚤빼뚤했다. 스틱을 양손에 들고 배드민턴장 모래밭에서만 겨우 산책하는 정용감은 뒷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건강은 찾지 못했다.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정용감은 눈에 띄게 걸음걸이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걷는 것이 불안정했다. 배드민턴장 구석에는 시소가 있었다. 숲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곳에 고운 흙을 가져다 주었다. 양분이 많은 시소 주변은 질경이와 금잔화꽃, 민들레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혜자는 정용감이 없을 때는 그곳에서 맨발 산책을 했다. 시소 주변은 정용감의 차지였다. 혜자는 정용감 주위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정용감이 혜자가 정자 쪽으로 내려오려고 계단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시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혜자는 정자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정용감의 눈빛은 음탕해 보였다. 정용감은 스틱을 집으며 정자 쪽으로 걸어갔다. 오여사는 태평스럽게 손뼉을 치고 있었다. 혜자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다. 그러다가 잠깐 정자 쪽을 돌아다 보았다. 정용감이 주위를 희번덕거리며 살폈다. 조심스럽고도 은밀한 왠지 애매하고 위협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나뭇가지에 가려 보이지 않게 하려고 몸을 바짝 나무에 숨겼다. 혜자를 못 본 게 분명했다. 정용감은 오여사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입구에서 누가 나타난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몸은 배드민턴장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정용감은 오여사의 핑크 재킷 단추를 열었다. 그러더니 손을 집어넣고 눈은 입구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다른 한 손도 재킷 속으로 집어넣었다. 두 손으로 오여사의 젖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정용감은 오여사의 마스크를 벗겼다. 넓적하고 번질번질한 허연 얼굴은 오여사의 재킷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렸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탐욕스런 입술로 오른쪽 젖을 빨고 두툼한 두 손으로 오여사의 희고 풍성한 흰 젖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난데없는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그녀는 오여사의 딸 민경이 원장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스틱으로 정형감의 등짝을 한 대 갈개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민원장이 어서 빨리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조렸다.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어서 나타나서 정형감의 부도덕하고 음탕한 성적인 희롱을 고발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민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거리 번화가에서 한의 사로 있는 민경이 원장은 지난번에 그녀를 만났을 때 발바닥이 아파서 맨발 산책을 일주일 멈출까 한다고 말했었다. 바스락 소리를 내며 달려 내려가려던 혜자는 오여사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들었다. 마치 방울새의 노랫소리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췄다. 영부인처럼 품위 있던 오여사는 20대 전여 오목선의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단아하고 청순한 오목선의 얼굴 표정은 첫사랑 애인을 만난 듯 웃음소리가 투명하고 청하했다. 오여사를 20대 오목선으로 만든 사람이 정영감이라는 사실은 어이없고 낭패스러웠다.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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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랑아 나의 사랑 클러멘탈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했다는 정영감은 희파람 소리를 들었을까 그녀는 정자 쪽을 바라다 보았다 약삭바른 정영감은 쥐새끼보다 더 빠르게 정자를 떠나 시소에 누워서 천연덕스럽게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었다 시인이 조금 빨리 나타났더라면 그녀는 핵에 망측한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매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 오여사를 희롱한 정영감을 민경이 원장에게 알릴까 말까 그것이 문제였다 무슨 일 있어요? 어디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나? 그녀는 방금 목격했던 사실을 시인에게 털어놓으려고 입을 떼었다 저 정영감님은 달리는 건 안 되죠? 달리는 거? 그걸 말이라고? 지금은 새신랑 된 거나 진배 없죠 원래 잘 걷지도 못했어요 운동을 밥 먹듯이 하니 지금은 비척비척 지팡이라도 짚고 움직이는 거지요 4급 장애 받았죠 요양보호사가 와서 밥도 지어놓고 반찬도 만들어준대요 정월 대보름 날에는 오국밥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싫어요 손수 만들어 먹지 별걸 다 만들어 달래네 하며 이런지 아예 거절을 하더래요 지금 정영감 보고 있었던 거요? 아니요 제가 눈 버릴 일 있어요 장애를 앓는 노인한테 그런 말 하면 쓰나 장애를 이용하는 건 더 나쁘죠 그렇죠 장애 없는 동물은 없지만 사람이나 동물은 잔인해요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했는데 최고 지위를 지켰던 침팬지가 수아마비를 앓자 서열이 낮은 침팬지가 짓밟고 무리해서 밀어내는 걸 관찰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왜 고래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왜죠? 저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를 쓴 최재천 학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고래는 다친 동료를 도와주고 살펴준다고 해요 장애 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장애 문제에서는 고래가 인간보다 훨씬 앞선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꿈꾸는 세상이 고래 세상이었군요 신도 연인을 바로 이 동산에서 만났다 그녀 이름은 고순자다 고순자는 73세로 다리를 약간 절었다 새벽에 극장 청소를 하는 순자 씨는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삐끗했다 병원을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다가 운동삼아 운동삼아 동산에 산책을 나왔고 그러다가 시인을 만났다 처음 순자 씨를 만났을 때 시인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6개월 전에 죽은 아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내는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죽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으로 암이 전이되자 잘 걷던 아내는 절뚝거리며 걷다가 결국 휠체어를 탔다 순자 씨가 절뚝거리며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시인은 죽은 아내를 보듯 순자 씨가 안쓰러웠다 손을 내밀어 언덕을 오를 때는 손을 잡아주었다 얼굴이 예뻐서 반한 것이 아니고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너무 슬퍼서였다 순자 씨가 아는 동생을 만나러 김포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시인은 순자 씨의 발이 되어주었다 낡은 아반떼의 순자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김포로 달려갔다 아는 동생은 2층으로 된 꼬마 건물에 살고 있었다 1층은 살고 있는 집이었고 2층은 신을 모신 방이었다 아는 동생은 무당이었다 무당은 지금 당신 옆에 죽은 아내가 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자 씨에게 고맙다고 남편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시인은 결심했다 순자 씨는 내 운명이다 라고 그날부터 둘은 시간을 아끼자고 약속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챙겨주자고 평일에는 시인의 집에서 주말에는 순자 씨 집에서 살았다 시인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고 순자 씨를 안아서 욕조에 몸을 담그게 했다 아로마 향을 넣고 순자 씨 몸을 부드럽게 씻어 주었다 콩과 현미를 넣어 밥을 짓고 호박과 양파 소고기를 넣어 된장찌개를 끓이고 가지를 데쳐서 나무를 만들어 순자 씨 입에 밥을 떠먹여 주었다 안여사가 꿈꾸는 부부 생활을 시인과 순자 씨는 새로 시작한 것이다 늘 웃고 휘파람 불며 배드민턴장을 혼자 청소하고 부지런한 시인은 만인의 연인이었지만 질투심 많은 순자 씨는 그게 영 불편했다 언덕을 오르는 여사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는 것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웃어 주는 것도 자꾸 심사가 거슬리는 것이다 만난 지 6년 만에 순자 씨는 시인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고 시인은 재혼한 사이도 아닌데 자꾸 구속하는 순자 씨가 가끔은 불편하기 이를 때 없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이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고 혜자는 생각했다 새벽이 물러갈 즈음 숲은 풀벌레 소리만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이따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달리는 소리는 국경 너머 아득한 곳에서 들리는 듯 하였다 가악스럽게 울었던 풀벌레 소리는 어딘가 힘을 잃은 듯 가냘펐다 마치 혜자 같았다 그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들었다 어젯밤 듣다가 잠들어서 다시 듣기를 한 것이다 음악을 들으며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숲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이제까지 보았던 세계와는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상상만 해왔던 천국은 이런 것일까 나무 계단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산 정상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무 계단 계단마다 흰 글씨로 한 줄의 시가 적혀 있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의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짜무친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28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시인은 떠났지만 작품은 남았다 나이든 한 여자가 새벽 산책을 하면서 그의 시를 읊으며 계단을 밟고 있다 월광 소나타의 루트비 반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다 음악가에게 청력은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무엇을 잃었는가 별을 해는 밤을 쓴 시인보다 두 배나 더 살았고 월광 소나타를 들을 수 있는 멀쩡한 귀와 숲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그녀는 월광 소나타를 들으며 나무 계단에 적힌 시를 읽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의 염색 제 17번에는 애토리 유전자가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금처럼 미명이 밝아올 때도 혼자였을 것이다 어쩌면 이술가들은 인디언 말로 나의 슬픔을 등에 진자 인지도 모른다 이리저리 낙엽처럼 나붓기며 사는 인생이지만 글로 흔적을 남기려는 그녀의 행적도 누군가의 슬픔을 등에 쥐고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발을 멈췄다 나뭇가지와 가지 사이에 가로 세로 모형으로 짜있는 가느다란 은색 거미줄을 보았다 여덟개의 긴 다리와 동그란 몸통의 왕거미는 주황색의 줄무늬 때문에 다소 우협적으로 보였다 거미줄에 걸린 천리품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세월 지난 씨 없는 아카시아 꼬투리 물든 낙엽 알맹이 없는 도토리 모자 등 그녀는 피식 쓴 웃음을 지었다 초라한 자신의 인생 성적표를 보는 듯했다 철봉에 매달린 안여사는 오늘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 않았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안여사의 정강이 근육은 가을무처럼 실하고 단단해 보였다 내가 어제 민경이 한의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침 맞고 병원 침대에서 바로 잠들어 버렸지 뭐야 깨어보니 두 시간이나 지났더라고 너무 행복해 했다 두 시간 쪽잠이 행복했다는 안여사를 혜자는 꼭 안아주었다 조이면 부서질 듯 가랑잎처럼 건조한 몸이었지만 단단하다고 느꼈다 안여사는 대추를 한 알 그녀 손에 쥐어 주었다 잘 익은 빨간 대추였다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대추나무 밑을 지나오는데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 글쎄 늙은 대추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젊은 대추들은 끄떡도 없는데 안여사는 쓸쓸하게 웃었다 정자에 앉아있는 노인들한테는 두 알씩 줬어 죽을 날이 혜자씨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안여사의 말은 짧아도 울림이 있었다 혹시 고춧가루 안 살 테야? 새벽기도 다녀왔는데 벌써 주문을 받더라고 매년 매년 사는데 아주 질이 좋아 수도원 신부들이 농사 지은 거라서 그런가 봐 안여사에게 고춧가루를 부탁했다 고춧가루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추를 사서 말렸다 진정한 태양초는 이런 것이다 라며 빨간 고추를 행주로 닦아서 볕에 말렸다 도시의 도시의 햇볕은 고추 말리기에 역부족이었다 4분의 1은 썩어서 버렸다 말린 고추를 다시 닦고 가위로 오려서 씨를 따로 뺐다 고춧가루 만드는 작업은 길고도 지루하고 힘든 노동이었다 그녀는 평일에는 일하니 주말만큼은 쉬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늘 주말에는 더 일을 버려놓았다 고추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어느새 마른 고추들을 골라내어 거실에 펼쳐놓았다 방에서 그동안 밀어놓았던 책을 펼쳐든 그녀는 조마조마했다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지는 시간 문제였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거실 한켠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겨우 한 페이지를 넘겼을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넋두리가 들려왔다 시혜미는 일을 하는데 방에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다니 그녀는 못 들은 척했다 애가 집에 태양초 고춧가루를 부탁해 놓았는데 굳이 치소하고 생고추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사촌 오빠는 그녀가 태양초를 치소하고 생고추를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별낮이다 내가 보내는 태양초는 믿을만한데 말이다 생고추 말리는 게 도시에서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러신다니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했다 해마다 고추 말리느라 보일러를 틀어서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과 아들이 덥다고 한 목소리를 내어도 시어머니의 고춧가루에 대한 집착은 변함이 없었다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춧가루보다 책이 더 좋았던 그녀였다 그녀는 계속 책을 읽어 내려갔다 다시 시어머니의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꾀질렀다 그녀는 일어섰다 시어머니 앞에 앉아 행주로 고추를 닦기 시작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참 참았던 말이라서 그랬는지 본물처럼 빠르게 터져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사촌 오빠한테 최고급 태양초를 부탁했잖아요 왜 매년 생고추를 사서 절반은 버리시고 집을 어수선하게 하면서 허리 아프다 손이 아프다 하세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얘 좀 봐라 아주 시임이를 훈계까지 하는구나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친정에서 본데없이 배워가지고 와서 시방 시임이한테 일장 연설까지 해?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안절부절못하고 펄펄 뛰었다 제가 언제 훈계를 했다고 그러세요? 고춧가루는 그냥 사자는 얘기를 말씀드려본 거예요 게임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아들이 구세주처럼 보였다 아들은 할머니를 보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 이런 풍경은 TV에도 나오지 않아요 드라마 대사에도 없다고요 할머니한테 엄마가 따지시다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우리한테는 말하면서 왜 할머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손자가 나타나 늙은 여인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었다 얄밉히 그지 없는 며느리를 한 방에 제압하고 늙은 자신의 손을 번쩍 들어주다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들 딸도 단 한 번도 78세 여인 편이었던 적이 없는 세월이었다 공들여 키운 손자는 레드 카드를 며느리 코앞에 훅 내밀었다 78세 여인의 완벽한 승리였다 며느리는 케이오피 당하고 퇴장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당한 미소가 퍼졌다 드그양양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어이구 내 새끼 네가 내 속을 알아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세상에 초등학생만도 못한 깜냥으로 시에미한테 대들다니 그러고도 네가 맨 며느리냐? 어안이 벙벙해진 그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눈물로 어른거리는 눈을 닦지도 않고 그녀는 자기 눈 대신 고추를 닦기 시작했다 어이가 없었다 가위로 고추를 오리고 고추씨를 뺐다 아들은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걸까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아들 아들은 그녀의 삶을 알지 못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아야 하는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못하는 그녀를 열두 살 아들은 모르는 것이다 자식마저도 그녀 편이 아니었다 내년에도 또 생고추를 사서 말리는 소동이 계속들이라는 것은 불보듯 빼냈다 저녁 때 그녀는 아들을 불렀다 방문을 열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겁에 질린 듯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까 그 말 진심이었니? 일부러 할머니 마음 편하라고 그런 거니? 예 그런 줄은 알고 있었다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 천지에 생고추를 사서 말리는 집이 어딨다니 보일러 틀어서 덥다는 얘기도 옷에 매운 고추 냄새가 밴다고 앞으로는 짜증을 내서도 안 된다 엄마는 엄마는 조금 간소하게 살고 싶었고 시간을 벌어서 책도 읽으며 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어려서 모르는 게 많다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야 아들은 말했다 전 전 고추 같은 건 그녀 알기 알기 하나 내가 사대가 한 집에 살면서 소리 없이 시간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엄마를 0.0000001%라도 알기나 하면서 그 시점에 끼어든단 말인가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아들이 믿어왔다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생각했다 다음 날도 고추 닦는 일은 계속되었다 마침 시의 숙모가 왔다 시어머니 올케였다 문을 들어서면서 시의 숙모는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허리 아픈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고관대작집 하녀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질 좋은 태양초를 사세요 사이다를 마신 듯 콜라를 마신 듯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오직 시의 숙모 말은 들었다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시의 숙모는 조순 총리의 동기 동창이어서 그랬을까 예상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나서 혜자편을 들어주었다 생고추 말리기는 그애로 끝이 났다 정연감은 시소에 누워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안여사가 말했다 정연감 아들은 알콜 중독으로 몇 년 전에 죽었지요 정연감은 손자를 사거리에 있는 청년 희망 아파트에 바로 입주시켰대요 자격 조건에서 탈락되어야 마땅한데 당첨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데 남양의 15층에 몸은 불구여도 수안은 전성기 때와 똑같대나봐요 법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게 없는가 법디다 혜자는 혜자는 며칠 전에 목격했던 오여사를 희롱한 이야기를 안여사에게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희롱한 제를 단제하고 강자에게는 융통성 있는 게 법이디다 엉큼한 영감이야 난 저런 늙은이는 꼴도 보기 싫어요 날 보고 날 보고 저통이 없으니 남편이 가까이 안 오고 술만 마시지 하더라고요 유방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통이라니 말도 쌍스럽고 징그러운 노인네야 수원 세 모녀는 수급 신청 대신 고립을 선택했다 관료는 개개인의 삶을 깊게 들여다볼 망원경이 없다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까다로운 수급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 쉬운가 증명 과정에서의 모멸감은 또 어떻겠는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세 모녀는 그렇게 삶을 단절했을까 미국 어느 수족관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조련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가만히 바닥에 붙어 있더래요 조련사들이 힘을 합쳐서 바닥에서 밀어 올렸지만 돌고래는 나 이렇게 사느니 그냥 놔두라는 신호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난 그 돌고래 심정을 알아요 무기력증은 언제나 내 주변에 감돌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나를 집어삼키지요 나도 어제 보험 저축통장 등을 다 정리했어요 아들이 오면 주여고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평생 따라다니는 우울증이 겁도 나고요 나도 돌고래처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어디선가 희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뜸북새였다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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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북새 똥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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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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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눈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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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시인은 안여사와 혜자에게 안녕하세요 하며 화나게 웃고 지나갔다 시인은 참 선량한 사람이에요 고민도 없고 털털 하게 참 잘 살아요 시인 어머니 살아있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도 시인처럼 잘 웃고 긍정적이 돼요 시인은 누구한테도 친절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지요 며칠 전에는 안 보여서 물으니 순자씨와 도토리 주러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글쎄 도토리를 줍다가 낙엽에 미끄러져서 둘이 부둥켜안고 굴러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하대요 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렸다고 시인과 순자씨는 더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 말이 시가 되는 거 알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곤지암 여목사는 암환자의 치유를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군요 하나님 저의 치유센터에 오는 암환자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암을 아주 약하게 오게 해주세요 라고요 근데 직장암 사기가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내가 위로하러 갔더니 근육이 자꾸 없어지니까 양손에 500ml 생수병을 들고 누워서 근력운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남편이 밥을 떠먹여주고 일으켜주고 하는데도 앙앙거리며 남편에게 해 붙이는데 민망해서 혼났지요 서방복 있는 여자는 남편한테 저렇게 막 대하는구나 남편의 돌봄을 받는 여자가 너무나 부럽고 그 장면이 아름다워서 눈물이 쏟아지대요 했다 목사님은 건강해지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지난달에 천국으로 갔어요 말이 씨가 되어버린 거지요 했다 동산을 내려오는데 시인의 카톡이 왔다 자작시였다 추분 수산 수산한 가을바람 숲속에서 눈이는데 내 몸엔 한기가 옷깃을 징겨매고 큰숨 몰아내며 동산에 오르니 매일 보는 아낙네 내게 다가와 비릿한 이야기 흘려놓는다 저 아래 정자에서 지팡이 든 할아버지 정신빠진 할머니가 사랑을 나누는데 그 모습에 놀라 만물은 익어가며 새 씨를 만드는데 지팡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찌 이 가을 맵고 싶지 않으리요 도토리 밤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는 내년에 푸드덕해도 어쩌면 그 소리 할아버지는 듣지도 못할까 할 텐데 가을은 사랑의 씨앗을 여물게 하는 계절 시에는 정영감과 오여사의 행적이 비유로 적혀있었다 그렇다면 시인도 누군가한테 들은 거였다 혜자의 눈에는 추잡한 희롱이고 시인의 눈에는 사랑이구나 싶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민혁이가 선생님을 찾아요 선생님 아니면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민혁 할머니 박여사의 전화였다 무심결에 전화를 받은 혜자는 며칠 전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었던 박여사를 떠올렸다 기세등등 하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헛기침을 자꾸 했다 면목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평소의 톤에서 한 옥타브 내려온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간다고도 가지 않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엄마는 속도 없어요 아들은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엄마가 엄마가 늘 물에 물 탄 듯 괜히 가족한테 말한 것이 후회되었다 안 좋은 일을 왜 가족한테 꺼냈을까 앞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세상 일이 어디 말처럼 칼로 물을 배듯이 쉽게 자를 수 있는가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여야 하고 불쾌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민혁 할머니가 고객 상당실에 전화를 해서 손자를 째려보았다고 감정을 폭발시킨 것은 해꼬지 한 것에 해당하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것은 작은 실수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문제였다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뉘우치기도 한다 난 한 번 아닌 것은 절대 아니야 라고 큰소리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한 번 아닌 것이 끝까지 아닐 수 있겠는가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생각도 마음도 변하기 마련 아닌가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을 돌리는 일에 그녀는 이력이 붙었다 관점을 바꾸어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문을 열어주면서 박여사는 씩 웃었다 민망 민망하다는 듯이 민혁은 혜자를 보자 둘리인형을 내밀었다 민혁이 아끼는 인형이었다 한 시간 동안 민혁과 공부를 하려면 허리를 쿠션으로 바치면 편안했다 그녀는 둘리인형을 의자에 바치고 앉았다 민혁이 다리 터는 것 좀 말려주세요 민혁은 수업 내내 다리를 털었다 아들도 저 나이에는 다리를 털었었다 박여사는 민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녀가 원마땅한 듯 방을 나가버렸다 박여사와 민혁 할아버지의 등살의 민혁은 늘 난민이 되었다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민혁은 혜자가 싫지 않았던지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마음이 편안해진 모양이었다 공부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에게 배웠다 그녀는 궁금했다 정말 민혁이는 그녀가 째려보았다고 생각했을까 민혁아 지난번 비오는 날 말이다 샘이 자동차 문을 열고 민혁이 너를 불렀잖니 그때 샘이 널 째려보았다고 생각했니 샘은 반가워서 널 부른 거였는데 젤리라도 주고 싶어서 몰라요 생각이 안나요 그런데 샘이 날 째려보았대요 어이없었다 누구 말이 맞을까 민혁 할머니가 꾸민 말은 아닐 것 같고 민혁이 민혁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을 뿐이다 그가 째려보았으면 어떻고 째려보지 않았으면 또 어떤가 살기 위해서 민혁이 그녀를 살짝 이용했으면 또 어떤가 아들이 민혁이만 했을 때 그녀는 아들과 마주앉아 단판을 지은 적이 있었다 출구가 없는 답답한 생활에서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가까스로 버티던 세월이었다 새벽에 듣는 도마소리는 공사장 포클레인 소리보다 귀에 더 거슬렸다 시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도마에 고기를 다졌다 고기를 토막내어 사도 되는 것을 시어머니는 늘 정욕점에서 통으로 잘라와서 집에서 만졌다 새벽잠은 달콤했지만 시어머니는 달콤한 것들은 다 거두어갔다 시도 때도 없이 손님들이 왔다 시할머니한테 인사를 오는 사람들의 밥을 짓고 커피를 끓이고 설거지를 끝내면 다음 날에는 다른 손님들이 또 찾아왔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혼을 해야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은 집안 행사는 달마다 거르지 않고 찾아왔다 그녀가 바쁜 틈을 타서 아들은 시험 기간에도 실컷 게임을 했다 성적은 그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우리 집은 엄마만 행복하면 돼요 열두 살 아들의 입에서 낳은 말은 그녀를 비틀거리게 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들은 행복해서 죽겠다는데 오직 한 사람 그녀만 불행했던 것이다 박여사는 다시 방에 들어와 또 부탁했다 민혁이 다리 터는 것 좀 못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박여사는 요구사항이 늘 많았다 그까지 다리를 털면 좀 어떤가 중요한 것은 다리를 터는 게 아니었다 마음을 털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녀가 가만히 있자 박여사가 소리쳤다 민혁아 다리를 털면 복 나간다 그만 좀 털어라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있기나 해요 해자도 박여사도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민혁을 다시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였다 민혁이 난민이 되지 않기를 혜자 혜자 그늘에서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민혁과 재해한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말했다 자신의 감정도 소중한 거예요 엄마 혜자는 아들이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 60이 되도록 자기 일을 갖는다는 것은 꽃밭에 꽃을 가꾸는 정원사의 정성된 손길과 같은 것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화단은 무너지고 꽃들도 시들어 버린다는 걸 아들은 어려서 아직 모른다고 그녀가 감정을 잘 다뤄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라고 너를 난민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혜자는 자신이 꿀벌이라고 생각했다 꽃가루를 암술에 날라다주는 끊임없이 일하는 꿀벌은 꽃의 열매를 맺게 하고 씨를 퍼뜨리게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유리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혜자는 뒤를 돌아다버렸다 로마의 로마의 휴일에 나온 오두리 헵번이 떠올랐다 큰 눈에 짧은 원피스 예쁜 두 다리 단지 머리 길이만 빼고는 긴 웨이브 머리에 큰 진주알이 여섯 개가 박힌 핀을 꼽은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검은색 원피스는 무릎 아래서 찰랑거렸다 A라인 플레어 원피스 아래의 두 다리는 날씬하고 예뻤다 여자는 혜자 옆 책상에 여자를 올려놓았다 지퍼를 열자 앙증맞은 물건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혜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여자를 지켜보았다 로즈메리 허브양 스프레이 손소독제 선글라스 더신 더신 마스크 생생톡톡 비타민C 무료지 초콜릿 플레인 요구르트 호두파이 헤이즐넛 커피가 들어 있었다 1박 2일 여행을 떠나온 듯한 여자는 어쩌다 낯선별에 잘못 착륙한 스튜어디스 같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복장을 하고 착륙한 것일까 여기는 치열한 생존에 격투가 벌어지는 별이다 저 여자는 어쩌다가 여기에 혜자 옆에 잘못 착륙한 것일까 전 고소영이라고 합니다 상냥한 미소를 띈 여자에게 혜자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김태희를 닮은 여자는 48세였다 전 오해자입니다 김태희를 닮았는데 고소영이라고요? 여자는 고소영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 제가 이름을 살까요? 하자 여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름이 예뻐서 사고 싶다고 하자 여자는 바로 마음을 바꿨다 팔기 싫다는 것이다 혜자는 여자의 멘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소영 선생은 혜자의 멘티가 된 것이다 그녀는 고소영 선생이 옆에 앉는 순간부터 설레었다 엉뚱한 별에 잘못 착륙한 여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녀는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고소영은 헤이즐넛 커피를 혜자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 호두파이를 건네며 갑자기 스프레이를 허공에 휴 발사했다 로즈메리 허브향이 실내에 퍼졌다 생생톡톡 비타시는 아이들 간식인데 몰래 들고 왔다면서 그녀에게 두 개 주었다 이곳은 낭만의 장소가 아니다 엉뚱한 고소영 앞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르는 삶의 질곡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고소영 선생은 이곳에 오기 한 달 전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다 패션 디자이너와 웹툰 작가를 꿈꾸는 두 아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 너희가 유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갔으면 좋겠니 아니면 집에서 간식도 챙겨주고 학원도 데려다 주면서 돌봐주는 게 좋겠니 일하는 엄마가 좋아요 우리는 두 아들은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말했다 16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여자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 늘 누구누구의 엄마였다 여자는 세상에 나와 사람 구경을 실컷 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자는 학습지 교사가 그 의문을 풀어주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을 첫 수업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첫 수업집 회원의 책상 너머에 있는 책꼬지에는 번호 순서대로 책들이 수백 권 꽂혀 있었다 새것인 채로 흩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꽂힌 책들을 보면서 여자는 생각했다 아 수백만 원을 벌였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용 운동복은 네 벌이나 되었다 예쁜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기회도 없었던 여자는 프런치 카페에서 또래들 여자들과 계절에 맞는 추리닝을 입고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시부모 친정부모 챙기느라 결혼 기념일은 건너뛰며 살았다 첫 수업날 고소영 선생은 두 집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수업을 못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소영은 캐리어를 끌고 단지 안에 조성된 작은 숲으로 갔다 우아하게 앉아 두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벤치에 앉아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도 흔들거리는 코스모스도 보았다 세상 구경을 나온 고소영은 자연 구경하는 것도 퍽 좋았다 캐리어 지퍼를 열고 헤이즐넛 커피를 꺼냈다 향을 마시기 위해 이 커피를 선택한 것이지 맛으로는 허무한 커피였다 선생님이세요? 좀 전에 수업했던 아이였다 대형 마스크를 써서 밖에서는 못 알아볼 거라는 생각은 빗나갔다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준 고소영은 멀리 숲 저 편을 바라다 보았다 두 아들 생각은 물리쳐버렸다 아이들은 모래 흙을 퍼내면서 개미를 잡고 풀에서는 여치를 잡느라 바빴다 아이들이 파헤친 모래가 벤치에 앉아있는 고소영에게로 자꾸 날아왔다 성장을 차려 입은 옷에 자꾸 뿌려지는 모래를 털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여자는 일어섰다 아이들이 놀다가 돌아다 보았다 왜요 벌써 가시게요 다음 수업 있단다 안녕 30분 만에 고요는 깨졌다 1시간 반을 이제 어디서 보낼까를 생각하다가 고소영은 편의점에 들어갔다 헛게 차를 사서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난 왜 여기에 있나 집을 놔두고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나 내가 돈이 없나 집이 없나 난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다음 회원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해미는 7살짜리 푸들 코코를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다 새로운 선생님이 코코를 싫어할까봐 걱정했다는 해미는 코코의 머리를 다정스럽게 쓰다듬어주는 고소영 선생을 보고 안심했다 해미야 다음 주부터는 코코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수업해도 좋아 세미 안고 수업할게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건 코코에게 고통일 거야 그지? 해미는 감동했다 얼굴도 예쁜 새 선생은 해미에게는 친구였고 천사였던 것이다 해미는 냉동실에 꼭꼭 숨겨놓은 마카롱을 다섯 개나 꺼내와서 고소영에게 주었다 개당 오천원이나 하는 귀한 것이었다 한복 디자이너인 엄마는 늘 집에 없었고 영화 배우 마동석과 친한 아빠도 연애 기획사 일로 무척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코코가 해미의 친구였는데 또 하나의 친구 같은 선생 고소영이 나타난 것이다 선생님 마동석 사인 받아들일까요? 노 땡큐 샘은 현빈을 좋아해 고소영 선생은 쿠팡에 코코의 장난감을 주문했다 무척 바빠서 시장